으우야 자 오늘 해볼게 먼저 보내 데모로 재밌게 플레이했던 피구라입니다 피의 거지 이번에 정식 출시됐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막 엔딩 보고 2회차 달리고 있는 와중에 어 전 좀 늦게 출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결혼식이 끝나서 그래요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녹화한다 뭐 컨텐츠 찍는다 이런 생각 버리고 그냥 편하게 계속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글자막 좀요 데모랑 도입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응 도입부 똑같네 약간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나비의 보름을 받고 깨어난 거구나 여기 원래 랜턴 있지 않았나 아 이제 이 바닥에 있네 나아 나아 이거 갖고 있다? 이거 갖고 있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죠 기다려봐 네오위즈에서 보내줬어 굿즈로 보내줬어요 제미니 랜턴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이거 가자 그냥 굿즈 보내주신다고 해서 조그만 거 보내주실 줄 알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받았는데 엄청 고퀄리티의 랜턴과 우산을 받았어요 그 여기에서 무기로 쓰이는 진짜 칼 달린 우산을 주시더라고요 개깜짝 놀랐어요 나 뭐할까 균형으로 가야지 나중에 우산 무기 나오면 그때 보여줄게 도입부 완전 똑같네 우리 싹 고인물이니까 도입부만큼은 고인물이잖아 이 녀석이 뷔를 노리려고 했는데 이게 랜턴이 뭐지? 아 불을 켜고 끄는 거구나 아야 여기 잠겨있죠 가드 적의 공격을 가드로 막아낼 수 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퍼펙트 가드도 있다는 사실 가드로 막아낼 수 있다 여기에도 인형 한마리 숨어있구요 선빵 피 1승이구요 아우 모르고 아이템 써버렸구요 아 온몸에 기름칠 흐른거 이거 어떻게 닦냐 옷이 잘 흡수되구요 깨끗해졌구요 좋네요 자동세탁이라니 어디서 자꾸 이렇게 퐁퐁대 뭐하노 앞으로는 진짜 낮에 실컷 자두고 새벽에 깨어있어야 하나 요즘 플님 생활리듬 점점 새벽형이 되어가고 계시네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아침형으로 바뀌죠 그리고 아침형으로 한번 바뀌면 이제 고정할 수 있어요 전력질주 점프가 있어? 에? 데모 때는 이런거 없지 않았어요? 근데 점프가 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긴 하다 그냥 뭐 뭐 공격같은거 있을때 피하는 용도인가? 엄마 뭐야 넌 테이블 총맥 내가 이제 비염수술하고 이제 거의 다 나갔거든 숨이 엄청 잘 쉬어진단 말야 아 또 실수로 써버렸네 숨을 잘 쉬니까 수면의 질이 늘어나면서 적게 자고 깊게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수면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생활패턴이 25시간으로 고정되고 그러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지금 생활리듬 억지로 미루는게 더 힘든 상황이... 뭐요 크로기 기능 Ар맨 알았어 설명좀 그만 나와 뭐 이거 어떻게 찔러 하아아악 한대 더 끝 Tennessee 이렇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글쎄요. 피곤할 때까지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자러가자. 한 8시간 할 것 같은데? 나 결심했다. 내일 출근 안 할래. 아... 이제 방종할게요. 울트레용실을 위해서 음... 분위기 좋고 야 일은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해야 나한테 포원도 할 거 아냐 빼바라아기 빼바라아기라면 뭔 스타 멋있갱이라고 말하는데 별바라기라면 스타 스트링이라고 하네 레벨업 레벨업 뭐 할까? 이렇게 하자. 오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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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날뻔 있니 지구력은 올리면 체력이 올라가죠 페이바라츠 사용 페이바라츠 사용 손잡이 페이바라츠 사용 박형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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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장식 장식 아 비통수 노릴 수 있겠는데 경험치다 경험치 여기가 진행루트고 여기가 진행루트가 아니야 하하 허어어어 잡몹들 뒤지게 많네 벨트 아이템 사용 초청물을 사용해 원거리 공격자 공격자 얘 옷 살짝 씻으르네 섹시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자아 겁나 가만히 있다가 제가 등을 돌리면 조지겠어요 춤이에요 어휴 깜짝이야 아이템 주려고 왔구나 우리 똥강아지 굉장히 섹시하게 생긴 전단지가 있네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비 안내리지 않았어 아니구나 계속 내렸구나 굉장히 섹시하게 생긴 친구가 왔군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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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니니의 긴급 수리도구 수리는 미리미리 유튜브 보다가 넘어오니까 텐션이 낮아진 느낌이라고요? 그냥 이 게임 자체가 텐션이 낮아요 그리고 원래 녹화중 아닐 땐 텐션을 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힘들잖아 복화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낸 초계금은 다 전달된거죠? 어어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야 어떤 분이 40만원을 초계금을 넣어주셨더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메모를 적어놔서 누가 보내주셨는지 체크가 되는데 40만원 누가 보내주셨는지 체크가 안돼 메모 안 적어놓으셨어 누굴까? 어떤 이쁜이가 날았다 그리스도 주와는 연결되고 그리고 이 단계가 도착하셨다 그래서 조심히 조심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잘 지내줄 크라스 제 생각에 없었는지 터끈이 없을던 터끈이 없었는지 없었죠? 심지어 완전히 철학이 초청룡전지 전격피해 전격연마제 무기의 전격속성부여 생사의 대검날 일시적으로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다? 괜찮은데? 적의 공격에 맞추어 사용하면 해당 공격을 튕겨내고 강력한 공격을 발표해 이거 사고 인벤토리 어떻게 해드라 바꾸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분리해? 아 지금은 분리가 안되나? 어 지금 분리 안되는거 같다 그냥 이렇게 싸우자 결혼식 때 생방 안했죠? 네 방송은 안했어요 저 약속대로 갱값으로 10만원 틀림없이 보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확인할게요 아유 아유 지금 나오나? 저번에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나오네 이제 아유 큰절을 울리네 방탄 하아 아야 아 아 아 졸라 아픔 아 졸라 아픔 아 회복좀 알겠어 뭐 들어와 아 아 이게 안 막아진다고? 뭐 어쩔건데 니가 차차 여기서 찌르기 하아 뒤지세요 이즈 이즈 아 아 아 아 추기금 명단도 한번 싹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야겠다 peas 오 아 오 아 이 우리 뭐해 뭐해 뭘 일어날려고 해 아니 난 인형이 아냐! 난 인형이 아니라고! 점프! 이 게임은 좋은게 뭐냐면 진짜 하나도 안 때리고 막기만 해도 무기가 부셔지고 저쪽이 그로기 상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애써 서로 타이밍 재가면서 딜을 넣을 필요가 없어 그냥 막기만 잘하면 돼 퍼펙트 가능 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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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인형이야 피구라 발동 흠 폐업이 반응 이걸로 진엔딩 뭐 결정되나? 폐업이 반응 썸네일러 공고 올린 거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봤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어 오 되게 지원자 많아요 지금 괜찮게 하신 분들 되게 많아서 뽑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피...구... 잘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인트로가 생겼네. 아! 저 푸른 수정으로 인형한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나봐. 그래서 그 인형들로 이런 대도시를 만들게 된 거구나.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람이 제패턴가? 어? 헉! 헉! 갑자기 로봇들이 미쳐날뛰기 시작했구나. 왜지? 왜지? 이런 부작용이... 인형들로 만든 도시인 이만큼... 헉!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사람이었구나. 인형들이 저렇게 적대적으로 바뀌니까 순식간에 도시가 멸망했군요. 저거 안의 로봇이 아기 때문에... 저거 안의 로봇이 아기 때문에... 어... 전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이 인트로로 이제 스토리 정리가 사악 됐네... 좋다. 어... 몰입감 좋다. 응. 티노키오야 너 머리 좀 잘라라 머리 감고 바로 잤니? 네나? 레벨업 보유한 에르고로 소피아에게서 레벨업이 가능하다 알았다 지금까지 했던거랑 별반 다를거 없잖아 지구렵 공력하자 아 얌전한거야 저게? 아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돼요? 나 얌전한게 좋은데 문페이저 회중시계 어 뭐야 나 왜 지금 무기 못깔아 아 무기가 없구나 지금 제페또에서 들었지만 제페또에서 만났는데 제페또에서 만났는데 와우 너는 이거 가져올야 제페또에서 만났어 제페또에서 만났어 오우 작사를 얻었네요 작사를 얻었네요 리저나무 왼팔에 장착하는 특수장치이다 알았다 무기를 강화한다? 무기 강화가 있어? 월석을 가지고 월석을 가지고 유제니를 통해 무기의 나를 강화할 수 있다 나를 강화하면 무기의 공격력이 증가 어떤 날은 특별한 월석으로만 강화할 수 있다 허 데모에선 안되던 기능인데 이거 감춰진 월석 하나로 강화할 수 있구나 손잡이를 변경한다 크랭크를 가지고 유제니를 통해 무기 손잡이를 변형할 수 있다 각 손잡이가 가진 특성은 캐릭터의 기본 능력에 의해 상승한다 손잡이 변형을 통해 이 특성과 등급을 1회 바꿀 수 있다 재료가 부족해 벨 바러기에 대해 벨 바라기에 대해 벨 바라기에 대해 벨 바라기에 대해 스톨크를 이용하여 스톨크를 Suff taxes 규칙대로 잘 정리한 곳이니 손대지 말 것 이건 뭐야 리전함을 교체한다 퍼펫 스트링 이게 지금 레벨업을 해야 되는건가 공격 연계가 3단계인데 지금 못쓰는건가 방문자에게 행운을 여행자에게 안식을 소중한 친구들에겐 축복을 엄마 얘네 가슴 내밀고 있어요 어머 어머 남사 싫어 생각해보면 옛날 예술품들은 다 여자의 가슴을 되게 뭔가 신성시 하더라 왜그런걸까 어머니의 사랑인가 어 뭘 파네 별거 안파네 위대한 약속 위대한 약속 모든 약속들은 2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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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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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근데 그 위대한 약속을 왜 다 부정하냐고 왜그렇게 됐냐니까 가진 음반을 확인한다 아니 뭐 음반도 모아야돼요? 아줌마 스웩맞고 뭐해요 아줌마 스웩맞고 뭐해요 어 옷자랑 모션을 얻은거야 지금 이건 옷자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옷 쳐다보는거 아냐 여깄다 누군가의 추억 기숙 학교의 겨복 젠틀해서 좋네 젠틀해서 좋네 이쁘당 애니니의 카라트 명소 가이드 다 맞나? 위쪽은 어차피 잠겨있으니까 볼거 없어요 가만히 가겠습니다 아댐 위쪽은 어차피 잠겨있으니까 볼거 없어요 큰일 났군 일어나자마자 방송 켰더니 배고파 흐으으음 여기 몇번째야 어? 이 거리 익숙해죽겠어 이 거리 익숙해죽 친구야, 거기서 뭐해? 기사중이 찌르기 에이 한 명만 와, 한 명만 약간 세세한 디테일이 데모 때에 비해서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아 아 이거 갈려고 하면 전기 일어나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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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림이 가장 고쳐지길 바랬던 부분의 디테일은 안 변했더라고요 내가 가장 고쳐지길 바랬던 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모션? 아아악 아아악 쏘지 마세요 형 이상하지야 아 그니까 대화 나눌 때 몸이 돌처럼 굳어보이는 거? 아아 난 뭐 포기했어 그런거는 그걸 그걸 데모 때 이후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거라고는 난 생각이 안들었었어가지고 기대를 아예 안했어요 여기 죽겠는데 죽겠는데 어어 잠깐만 나 무기 깨짐 아 왜 안막아줘 이거 아아 유감 내 시체 아예 잠깐만 나 시체중먹자 예쓰 아 뭐 때려봐 저거 쪘긋래 우우우 맨 안갔 우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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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다른 스트리머 방송들도 좀 봤는데 스토리에 몰입시키기 위한 컷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았다는 느낌 솔직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에..에..에.. 국산.. 소울 라이크.. 장르 치고는 좀 첫 시도지 않았나요? 이게? 난 그래도 뭐 잘 막 엄청 잘했다 수작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괜찮게 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미친새끼 이런 악랄한 배치가 좀 빡치기는 하는데 소울류는 첫 시도인가? 이렇게 진짜 다크소울풍의 게임은 처음이지 않나요? 복산으로? 난 처음인걸로 기억하는데 뭐? 뭐? 건지지마! 누가 이렇게 기침을 해? 저기요! 어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괜찮아 누워있어 아아! 헉! 여기에 감춰진 월석 무기 강화 아이템이 있네? 야 이거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구나 그렇구만 엉덩이 아아아아아아악! 쟤씨 쟤씨 써버리 좀 던지지마 이씨 어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건 골뚝 청소용 소리겠죠? 그쵸? 딱 봐도 그래 보이는데 저걸로 골뚝 쑤시면 개 아프겠다 굴뚝이 많이 아팔줄 일어나지마! 아! 어! 아! 뒤에 한마리 더 있어 바로 써주고 나크 공격 RT도 있네 원샷 얼어붙은 남자의 편지 나의 루이지 내 보물은 샤를로트 어디에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거리는 이미 죽은 것 같아 침묵뿐이야 아마 나도 곧 다른 화석병 시체 중 하나가 되겠지 그래도 난 기억해 당신의 노래소리 샤를로트가 그림책을 보던 풍경 모든 게 그리워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당신과 샤를로트를 대성당에 피난 보낸 걸 거야 이 모든 악몽이 다 끝났으면 좋겠어 당신과 아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젠 무리겠지 사랑해 루이지 부디 그곳에서는 안전하게 방금 모션을 얻었거든요 에도의 모션 이게 그거네 편지를 읽어야 모션도 얻을 수 있네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봐야되는구만 아니 이런 개시 아 아 살려줘 나 뭐 한거니? 저기 세 번 배는 거구나 저번에 건풍 날리는 거는 뭐였더라 나 건풍 날리는 건 줄 알았더니 아 왔다 하트! 하트! 뭐! 뒤다! 어? 애가 느려진 느낌인데? 어? 애가 느려진 느낌인데? 아, 이걸맞네. 아, 맞쩡. 생명의 아멜렛. 최대H 핏인가. 끼면 좋은거지. 이제 다른 별바라기로 이동할 수도 있네요. 회전함도 교체할 수 있고. 아, 여기에서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해주지 뭘 또... 또... 아, 레벨업 하려면 호텔까지 바락바락 가야돼? 레벨업. 됐어. 나 이제 어디로 가? 아줌마. 아줌마, 나 어디로 가. 아, 이거구나. 별바라기 개커! 라다 프레임을... 라다 프레임 드립... 이번엔 안 치시네요? 아유, 원래 드립은 매번 치면 재미가 없어져. 두 번도 치셨으면서... 두 번까진 괜찮아. ㅋㅋㅋㅋㅋ 나의 행동에 도달지 뭐! 아! 아앗! 아앗! 알려줘. 아앟 mio 저우 잡았네. 특식 형 there 저erve I I 그 흩 C O I 자! 뭐예요 얘는 자가 왔네? 어딨어 If you want to check it out, I can take point 어딨냐고 여기 나비가 어딨냐고! 어! 나타났다 조져 감춰진 월스 차원의 나비 랜턴이 빨개지면 나비를 찾아서 조지세요 뭐 이런 건가 보죠? 홍시 찾아오겠다 여기 경비병이 제일 빡센 데 솔직히 할 수 있겠지 한 번에 가자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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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부러졌다 끝 수리는 미리미리 해주고 유튜브 정말로 잘 보고 있으며 이번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왜 뭐야 이거 장작분들이 결혼식 뭐 내가 딱히 엄청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냐 찢어진 낙서 가려워 껍질 벗기면 파란 피 피 피 예쁜 꽃이 푸른 천사 즐거운 식욕 파란 죽음 성찬을 뛰어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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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이다 가려워 뭔 소리니? 도마리야? 어휴 무서워 찍는 게 에효 에효 흐어 흐어 요 풀니가 못 왔어요 푸린이도 너무 오고싶어 했는데 부천으로 간 친구가 푸린이였어 이거 뭐 투척무기 해야되나? 그냥 던지는거 없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톱니바퀴 이거구나 봄봐요 안 본 사이에 옷이 세라북이 됐네요 이거 되게 극초반에 얻을 수 있는 포스튬이예요 전 폭주전에 무슨 용도의 인형이였길래 저렇게 질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글쎄 나도 좀 궁금하긴 하네 어딜가 이건 말야 하하! 멍청한 놈들 그냥 로봇들이 만든거 아닐까? 구비트랩용으로 재민이의 긴급 범위 descub Pil 디 cheer 구비트랩용으로 안입네 아니 미친놈이 아니 미친놈이 보여줘요 약하구나 걔는 뭐 도시 지키는 용도? 아니면 그냥 애완용으로 길러 쓸 수도 있지 누가 여기서 자꾸 기침하노 말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없었던거 아닐까? 저건 뭐지? 설레? 어? 개가 맞았네? 어 이거 말 걸 수 있네? 어 이거 말 걸 수 있네 뭐 퀘스트 주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공방연합 표준절연컨버터 이게 뭔데? 아뮬렛인가? 아닌데? 어 이거다 절연컨버터 물리피해감소율 화염피해감소율 전격피해감소율 전격피해감소율 산성피해감소율 화염저항력 전격저항력 산성저항력 전부 다 오르네요 무게가 0.95 오르고 개 혜자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니까 구석에 짱 박아뒀구만 음 아주 좋아 오케이 버스 조지러 가자 인형들은 모두 발사 인형들은 모두 발사 너와 알케미스트가 같이 싸우고 내가 진짜로 말해! 너의 문제야? 나 이예다, 잊지마 잠시만... 넌 넌 넌... 내가 넌 넌 넌 넌 넌... 너는 그놈의 포핏이야 넌 내 앞뒤는거야 데모 때랑 연출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아쉬운데 연출이 엔 아니 휘두르는 속도 왜 이렇게 빨라졌냐... 부러졌다 뭐야 겁나 약해 아 안약.. 안약해요 죄송해요 어? 안약 들어와 아야 훌륭한 하하! 아, 그, 그, 그! 지금 나 좀 죽어. 나icko한 거 같은하고.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네요 기름이 아니라 피 오 모션이 모션이 생겼네 그래도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입만 뻑금뻑글 거리는 모션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네요 애니그마 조립보구 드디어 얻었다 비켜 할아버지 아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떻게 분리하는거지 무기를 날과 자루로 분리하고 조합할 수 있는 도구 별바라기에서 무기조합 및 분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달력 맨손으로 맨손인 상태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공격이 아예 안나가네 그라트 실청 열쇠를 사용했다 무기를 조합한다 무기 조합 무기 조합 아 일격빼기와 일격의 기회 가있네 일시적으로 다음 일회의 공격능력이 증가한다 개스레기 아니야? 흐흫 뭐야 이게 이거 를 날로 쓰고 손잡이를 대검자로 절대 방어 여기 좋아 장착 장착 찌르고 대고 로 바뀌었네요 아 축하 고마워요 공속이 좀 느려졌다 공속이 좀 느려졌다 나 횟수가 1회 늘었네? 어? 다 떨어졌네? 어쩔 수 없지 찔러 이거 이거 한번 써볼까? 퍼펙트 가드 딱 쓰려고 하니까 등을 보여주네 쓰지말라고 헉 석화병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에누낤를 턴 턴 턴 턴 턴 ru 퍽 헐 헐 헐 쟤 왠지 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아... 그냥 날아가네 내 친구가 되어줄래? 모두 떠나버렸어 이젠 혼...자... 지금 저기서 또 뭐하고 있니? 친구야... 어, 여기 대가리가 없네? 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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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화용 이걸 왜 갖다준 미친놈아 아기 찾아 그랬더니 아기 인형을 준다고? 당장 가보자 어디로 가야되리라 오 여기 인형 표시가 뜨네 데모 때도 그렸나? 되게 좁네요 이거 어차피 눈도 잘 안보일텐데 마음에 위안이라도 주려는 풀림의 따뜻한 마음씨 그런거죠? 어 어 어 그럼 근데 언제가? 아 이 씨부렁탱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으으 lu 으으으읏 보습끝 몬스터들은 한 번에 다 잡았는데 잠법 두마리한테 뒤졌네 이씨 아 내가 공속이 너무 느리긴 하다 보습끝 몬스터들은 한 번에 다 잡았는데 아 몇대를 때리는데 이게 찌르기 공격은 참 마음에 들거든? 근데 찌르고 휘두를 때 사거리가 너무 짧아 아야 쟤는 그새 날 까먹었나? 원래는 이거 초보자가 해도 돼요? 다크 소울 입문자가 하기 좋은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소울라이크 입문하기 좋은 게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기존의 다크 소울들에 비하면은 양반이다 양반이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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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lugin отсt 라고 쟤는 그것도 찝찝하게 물어보고 있어 이게 뭐야 음반 재생 겨우 이딴 음반받으려고 내가 이 짓을 했단 말인가 여기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네 쟤 저기서 뭐하냐 투척 아이템 던지면은 쟤가 과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갑자기 너무너무 궁금해지는군요 아니 이거는 이건 그냥 뒤진거잖아 아니 폭탄의 데미지가 너무 세서 그냥 뒤진거잖아 형 뭐야 화작병 격리구역 출입금지 광인들 뿐이므로 대화하지 말고 광인들 뿐이므로 대화하지 말고 블렘님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 장면만 지금 한 40번째 보는거 같다고요 하지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거 아아아 수고하세요 아아아아 왜 문이 잠겨있지? 왜 문이 잠겨있지? 왜 문이 잠겨있지? 왜? 왜 아아악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가지고 불러야 되나 봐 어? 저기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잡아야겠다 얘네 베닌이의 긴급수리도 에휴 괜찮아 그냥 쭉 가자 넌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냐 동료가 죽었는데 아야 인형 파괴자의 아몰렛 인형에게 HP는 피해량 증가 인간이 아닌 인형에게만 통하는군요 마침 보스도 인형인데 별의 보름 따위 쓰지 않는다 이 개같은 비명소리 오랜만이구나 이게 맞네 와 이게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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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패 시작 2패 시작 2패 시작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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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그냥 제가 너무 많이 얘랑 싸워서 이제 그냥 패턴을 다 외워서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도 많이 제 영상을 봤기 때문에 패턴이 좀 보이는 거지. 처음이었으면 또 똑같이 쳐맞았을걸? 데미지 자체도 데모 때랑 비교하면 좀 덜 아파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장비를 내가 다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덜 아픈 건 맞습니다. 데모 때는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죽으면 한 장 컨텐츠 할 때 레벨업 하나도 안 했었고 장비도 바꾼 거 하나도 없었어서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보이는 거긴 해. 잠깐만, 뭐라고? 음반의 음악을 들으면 인간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저기 근데 저작권 괜찮은 거야? 뭐 어차피 유튜브에 안 올릴 거니까 괜찮아. 알겠 보지이. 입 모양 안 맞는 거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진짜 개빡치네. 아휴, 딴 건 몰라도 이게 진짜 몰입감이 너무 깨져. 진짜 NPC 같아. 형님 사전 구매로 코스튬 귀여운 거 받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CDK 네오위즈에서 받은 거여가지고 사전 예약 특전은 없나봐요. 베냄니? 어? 피기관 이라는게 생겼네? 캐릭터의 잠재된 능력을 해방할 수 있다. 화체를 장착하면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개의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될 때마다 다음 단계가 개방되고 상위 단계의 피기관으로 갈수록 더 다양한 효과들을 획득. 저게 그룹이 가능 상태 지속시간 증가. 해피 동작 중에 한 번 더 해피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난 왜 이해가 안 되지? 연계 회피를 지금 언락한 거 아니야? 빈 슬롯을 두 개 채워야 언락이 된다고? 동일한 계열의 퍼츠를 중복해 장착할 수 없으나? 아 다른 거를 열어야 된다고? 아 이거 취소 못해? 아 나중에 속여야 된다고? 됐다. 쿼츠가 부족합니다. 쉿 물약 하나 늘리는 게 절실하다고? 나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닌가? 지금까지는 데모 플레이 구간이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부터 많이 필요하려나? 벌써 전지 여기 뭐가 있네? 빛바랜 호루라기 이게 뭐지? 스포 안이 된다고? 아니야 스포 해줘! 이거 호루라기 어쩌다 쓰는데 아까 그 길 침하던 꼬나에 기억이 안 나 걔 어딨어? 아 여기 있네 퀘스트 아이템을 먹으면 별바라기로 이동할 때 여기에 퀘스트 아이템 필요한 장소예요 이렇게 알려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개 좋은 듯 근데 어디로 가지? 어 여기 맞다 여기서 왼쪽 저기다 뭐? 아니잖아!!! 여깄다 폐상 하영 여기 ligger 로ду 에이 고맙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고 싶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잘 못하고 싶습니다. 제가 Zach, Sofie, Eric... 아.. 아이 위슈위 킷홀 플레이 아아.. 흐으.. 죽었어? 이 호루라기 암불러서.. 암불러...줬으면은 쟤는, 어? 뭐야 무섭게 어 아 왜 자꾸 아이템 줏으려고 하면 펄스 전지 쓰고 있냐나 막대가린가 아이 퀘스트 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네 이게 어디로 통하는 사다리지? 저기구나 내가 호루라길 안 불렀으면은 쟤는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할머니 죽었어요? 유감 방금 뭐 뜨지 않았냐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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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존탑 잡을때마다 주네 개꿀이네 나 오늘 결혼식 하는데 밥도 못먹었어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메이크업하고 웨딩드레스랑 그 정장 차려입고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결혼식이 1시였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는 좀 간단하게 먹었는데 그 이후로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먹었어 다른 사람들 인사 나누고 그런 나라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었겠지 인사 나누고 마지막에 식사 시간 주는데 안 주셨군요 어 식사 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와서 인사 한 번씩 나누는데 진짜 아우 막 인사도 못 나누고 그냥 가신분들도 있었어요 베니니아의 안내문 공장은 인형들에게 점거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 책임은 베니니 사에서 져야겠죠 나 로렌치니 베니니는 단신으로 저 악마들을 저지하러 갑니다 드디어 데모가 끝났습니다 데모그간 드디어 끝났구요 제민이랑 베니니랑 되게 헷갈리지않아 제민이랑 그 쥬않을 펜치핀 제민이랑 베니니랑 되게 헷갈리지않아 제민이랑 배니니랑 헷갈리쥬않아 쥬않을š척 기적의 치료제 기적의 치료제를 구입하세요 기적의 연금술사 일명 만병통치약 박사 클락쇼어가 마침내 크라트시에 퍼진 끔찍한 역병 치료제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유니콘의 뿔, 머리 돌달린 뱀의 피 그리고 맨드레이크를 달여 만든 기적의 치료약 그걸 어디서 구해 푸른 역병은 신의 조주가 아닙니다 더는 두려워 마십시오 지금 당장 만병통치약 박사 클락쇼어를 찾아오세요 본 상품은 한정 판매불품이므로 가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헉 거짓 정보네 저거 앤..뭐야? 여기 이상한 애가 있나? 이것도 건다고? 잊었는데? 자꾸 매달려 있는 애들이 많아? 아 여기에서 이렇게 지붕으로 가야되나 보다 길로 다니지 말고 지붕으로 가라 이건가? 왜? 길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무기가 이상해 톱니 들고 있어 하지만 쓰지도 못하고 뒤져줘? 야 청소용 소리 훨씬 위협적이다 임마 쟤는 뭐여 쟤는 뭐여 왜 집어넣고 가볼까? 저 밑에 구석에 뭐가 있다 어? 앗씨 어? 앗씨 싸우러 갔으면 여기 위에 있는 투첩병 때문에 굉장히 골치아 빠졌을 것 같긴 하네요 꺼지시구요 꺼지시구요 어이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얘네 덤벼 까닐라 느끼지 말고 앗 이어야야야야 트윽 에 스릴 Tus윽 너는 해야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아니아니 이걸 먹으라고 이거 아아앗! 기지인줄 알았네 어디까지 던져! 어! 너 뭐야! 척병 진짜 쟤부터 죽어진다 쟤부터 죽어진다 아 왜 안 망하죠 아! 아! 야! 두번 내리 치는건 반칙이지 아! 오키 아까 여자애 있지않았네 어 데려가 넌 뭐여 아! 오케이 여기는 뭐지? 여기 수상하게 생긴 길이 하나 있네 별거 없네 기지어 잠시만요. 습 칠술의 한 데 되게 오래 걸리네 여기가 진행루트일까? 저기가 진행루트일까? 누가봐도 저기가 진행루트 같죠? 그니까 나중에 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이거 포절 아니에요? 배트맨의 그 리들킹인가? 그 초록색 배경에 검은색 물음표로 도배되어 있는 그 친구 인간이잖아 인간이잖아 어? 말이 왜이렇게 많아? 폐업이 반응하는데.. 수화기를 또 들 수 있네? 잡음만 들린다 상자 부수니까 뒤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군요 리들러! 어 맞아요 리들러 리들러가 생각나는 친구네 리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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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이면 별바르기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거 아니냐? 나라고 말할라 했는데 있네 인형제압에는 전격이 효과죠 스토커가 아니면 달출하나 오 얘네 되게 단단하다 어 아이 잠깐만 야 아이 저 버러지 때문에 페이타를 못 썼어 어 등을 못 때리네 바퀴 때문에 아 나 이씨 아 개 억가당했어 이거 코앞에서 죽어서 다행이다 미쳤다 아니 이거 왜 안 피해져 얘를 잡고 별바라기에 가서 세이브를 하면 얘가 다시 나올까요? 쟤 이제 완전 잡몹으로 전락한건가? 다시 나오냐? 아아아악 이건 지옥이야 진짜 잡몹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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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구만 이게 뭐여 뭐 점프하라고? 뭐 어쩌라는거야? 내리라는건가? 어 여기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응? 여긴 뭐야 진짜 개천천히 어따그로 때리는거 봐 싸대기말이 뭐 이건 뭐야 와우 셀러멘더 단돈알과 단돈자루 단검이 있어? 분리가능 단검 공격력이 절반이네 어? 아이고 모르고 잘못써 오우 진짜 짤들룡이잖아 써봐야겠어 쓰 일시적으로 화염 공격력이 크게 증가한다 아예 화염 공격인가 본데? 후퇴찌르기 전방에 적을 찌른 후 후방으로 빠르게 이동 그럼 무기를 조합해서 이 날과 셀러멘더의 단돈자루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Bangkok 오우오오 레이피어가 됐는데? hourboard 근데 이거 베는 용도의 무기여서 데미지가 막 그렇게 세지는 않을거 같은데 이Yes 이거 조합250 조합 잘못하면은 데미지 엄청 떨어지는거 아시죠? 아! 이 씨부렁크 게임 아! 이 개새끼야 대검자루에 단돈알 넣어보자고? 개 재미있을 것 같긴 하다 아 이 딜이 너무 안나오는데 이거? 짤들 넣기는 좋긴 한데 오 강공격이 저렇게 단순하네 이게 착 이거 이거 괜찮을지도 공장관리자의 보고서 친애하는 베닌이 쉽게 지시하신 대로 연금술사 측에서 납품한 에르고의 품질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외부 노출을 피해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에르고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더군요 이대로라면 이번 분기 인형들의 불낭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헉! 아 에르고의 품질이 떨어져서 애들이 폭주한건가? 고위연금술사들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에르고 생산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비밀실험이 에르고 품질저하와 관련있다고 봅니다 뭐여 뭐여 졸라 무섭게 생겼다 가볼까? 아휴 뭐 어떻게 공격을 해야되 이거 뭐여 와아씨 공격모션이 없고 그냥 돌진이네 미니네 방패도 벗어 지을 수 있나? 와 근데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잡으라고 있는 못맞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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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하아... 뭐였던거지 얘는? 잡몹인가 얘도? 약간 숨겨진 중간보스모? 아이템 주는 용도 동력의 크랭크 무기 손잡이의 섬세한 조정을 위한 아이템? 벨바라기가 있네 저기? 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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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되게 복잡하다 어디든 갈 수 있게 해놨네 뭐가 오는 소리 으아아아아아악 잘 가 잘 가구 잘 죽는다 꼬끄치 귀여우시네 그럼 뒤져야지 반대방향으로 가볼까 알려줘 이 밑으로 떨어지면 즉사인가? 자 근데 에러구조가 왜 이렇게 많냐? 그냥 돌아가자 레벨업좀 하고 옵시다 뭐 리저남 업그레이드 해주는 친구 얼굴이 뜨네요 호텔에 말 걸어보라고 거기서 뭐해요 While standing now that we have a moment to talk You must understand the city is on its death bed nobody knows what caused the disaster That's why I found you we're both unique I am able to wierd the power of ergo that's all I can say for now 내 맥을 사용할거에요 안녕 친구야 퍼미니스 리전함을 교체한다 강력한 전기를 머금은 리전함 전격을 먹어서 전기충격을 방출한다 번개는 예로부터 시내고니저 분노를 잃었다 전격 충전중 이동이 가능하다? 지금은 이동을 못해요? 써보자 문제는 데미지는 진짜 진짜 센데 너무 사거리가 짧아 맞추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거야 일단 써봐야지 퍼미니스 어우 예스 테미나 데미지 확실히 좋다 퍼미니스 엎락 퍼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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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쇼 랭크 모쇼 이제 오지 마쇼 뒤지쇼 잘했쇼 아이 누워있으니까 데미지가 안들어가쇼 뒤지쇼 잘했쇼 엄마 살려주쇼 엄마에요 허벅지에 이상한짓해요 얘 왜이래요 그 손통장 가지마 그거 위험해 오 화염 데미지로 죽었다 열어 열어 근데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 처음 와보는거 아니야? 아니 맵이 너무넓어 몰송먹어 몰송먹어 아 여기 아까 올라올수 있었던거 확인했고 에? 뒤에 뭐여 쩐다 저것도 잡을수 있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흐v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흑 으흐흐흐l 흐흐흐흐흫 여유 살짝 이게 무슨 왕담와 거상도 아니고 흐흑흐흐흐흐흑 으윽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빨리 일어나x2 그 옆에 상자 있네 오오오오오오오오 변속 찌르기 멋있다 촥촥! 촥! 너 왜 척추를 박살내주지! 소방 도끼날 소방 도끼자루 야 너 기가 막힌게 나왔네 이게 뭐냐이 어? 되게 표준 무기 같은데? 인내의 배기 힘을 모아 넓은 범위를 공격한다 길게 누르면 점점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 버티기 일시적으로 적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된다? 슈퍼아머야? 소방 도끼자루 에다가 일반 배기무기 써도 될 것 같은데? 재밌어 보이는게 되게 많네 일단 가보자 아니 쟤 정체가 뭐냐고 아 그리고 맵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냐 이거 이게 뭐지? 아아 드디어 드디어 내려갔고 드디어 되게 위험해 보이는 지우기 있네요? 다시 돌아갑시다 아 어 안녕하세요 취돌이 보여달라고요? 아아 아 근데 리저남을 못쓰겠어 기다려봐 저기 내려가면 쟤랑 싸워야 되는건가? 일단 세이브는 했으니깐 한번 싸워볼까? 일단 세이브는 했으니깐 한번 싸워볼까? 지금 나보고 걸어오고 있는거 맞지? 내일의 인형 어? 어? 다시 올라가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동속도 감소했어 여기 물을 빼고 싸우거나 해야돼 HP가 뜨는거 보니까 확실히 싸우.. 잡을 수는 있는거 같은데 그냥은 못 싸울거 같고 일단 안 둘러본 곳이 많으니깐 둘러보고 갑시다 이거 뭐야? 사람이 있는데 그니까 이곳에 미니루가 그곳에 그곳에 흥미로운 면이인에 빠지지 못ike 면이인으로서 면이이지 자막으로 바다에서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장기 면이 이런еш나 오늘의 면이쮸 이게 가상 다행성 프라디리 500원 본서는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발견시 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00원이면은 돈도 아니긴 하네. 여기서 가이드 우리 1은 또 있잖아.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되겠네. 아, 엇박으로 지는거 신경질 나 죽겠네. 아야. 넌 뭔데 저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어? 어우 분위기 잡을만 했네. 어우 이거 사거리 진짜 길어. 어우 너무 좋은데? 이게 뭐야. 오늘의 질문. 이 공장인 분은 자신도 인형처럼 해체될거라고 예상했을까? 셋이 하나를 창조하는 이 문을 연재해 위대한 이들과 함께하라. 흐른 혈통의 연미복. 꽉 컸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공식 일러 복장 아니냐? 멋진 Mercury 얻었군요. 양잡이나 쌍수 되냐구요? 음..모르겠어요 아직 발견 못했어요 그런거 이건 뭐지? 이거 먹을 수 있는건가? 야! 훈수!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책, 책 가져가야 되는거 아냐? 어..모르겠네? 그냥 가자 자..모르겠지? 자..모르겠지? 여기서 한 번 세이브를 한 다음에 여기로 갈까? 여기도 똥물 아니야? 아, 에, 에, 에? 오염? 아, 어디다 침을 뱉어? 이 싸가지가 오염이 생각보다 천천히 차서 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이동석도 감소 여기에서 싸우시죠 어디가 얘들아 아니 뭐해 아아아아아아 뭐한거야 아이템 날려니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라고? 내가 너무 잘해서 간지 폭발이라고? 이렇게 반하면 안 되는데 뭐야? 뭐야? 뭐가 자꾸 떨어지는데? 너 뭐야? 어? 나비가 지금 나 때린겨? 와이씨 까! 나비가 아니라서 뒤에 저놈이라고? 그걸들이 어떻게 알아? 나비가 때렸을 수도 있지 나비 무시! 내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화염 연마제는 무기에 화염 속성 부여하는 거래요 뭐 뭐야 이거 월성 먹으러 온 거야? 이게 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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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가야되나? 아 뭐야 야아 시원시원하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는거지? 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군요 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군요 엄마 숏컷 열기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죽었다 안죽었다 살려줘 친구들아 괴물이 쫓아와 칠 erase 지들 hein이라고 괴무시하는거야 ㅇ 에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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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 아니 저 거대한 친구 있잖아 여기로 유인해서 저 파이어볼에 깔려주긴 한데 막타는 내꺼다! 하하! 검술 마스터의 아뮬렛 무기 내구도 소모량 감소 딱히 가자 쟤넨 뭐여? 쟤넨 뭐하냐? 여기가 아까 내가 떨어진 곳인가? 아까 여기에서 애들 개때로 떨어지지 않았나? 쟤넨 맞네 그 길이네 여기 사람이 죽어있냐? 피고라 켜나가실건가요? 일단 해볼 수 있을만큼 해보려구요 성정화에 레버를 당긴다 물 빠지나? 이게 물 빠지는건가? 이제 거대 로봇이랑 맞짱 뜰수 있는건가? 여기 물 빠졌냐? 어 빠졌네 물 빠졌네 쩍쩍 빠졌네 로봇과 여기는 어디야? 뭔지 모를 무언가가 피가 계속 밟고있는 이들은 죽을 수 없다 내려가는 곳이 있네 박사에 참외로 내 이름은 클락쇼어 제가 내는 만병통치약 박사로 알려져 있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려 한다 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미명으로 수도 없이 약을 팔았다 처음에는 나조차도 내 실험을 확신했다 치료제는 분명 초반에 화석병을 중화시키는 효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위대한 연금술사들의 기록이 틀릴 리 없었으니 도둑이라지만 제약 과정은 완벽히 따랐다 내 치료제는 완벽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걸까 난 치료제를 맞은 이들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감히 기록도 알 수 없다 그것은 지옥도였다 그리고 그 지옥을 연 문지이가 나였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도망쳤다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몇 푼 더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이제 죽어가며 참외록을 남긴다 나 역시 화석병에 걸렸지만 치료제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 약을 맞느니 굳어서 얼어 죽는 쪽을 택하려 뭐 어떻게 변했길래 신께서 내 끔찍한 죄를 부디 사해주시길 어떻게 변하길래 세상에 이런 괴짜가 이번 달에도 화끈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달 소개할 괴짜은 바로 인형과 결혼 소동을 일으킨 신사 제이시 조문 제작된 메이드 인형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일까요 아니면 제이시 자신도 몰랐던 기벽이 폭발해버린 걸까요 메이드 인형에게 한눈에 반한 제이시 기반의 반대도 물리치고 결혼식을 올렸다죠 그러나 연인의 비밀 결혼식은 슬프게도 파국을 맞이하였으니 분노한 가족들이 단입 신랑은 혼비백산 인형 신부는 크게 파손되어 버렸다네요 그녀에게는 분명 마음이 있었어요 우린 서로 사랑했다고 가족의 근심이 되어버린 신사 제이시는 아직도 이렇게 주장한다네요 심지어는 신부를 소리해 다시 결혼식을 울린다는 소문까지 이게 다 크라트 인형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생긴 비극이겠죠 가족들 말을 잘 듣자고요 하하 세상에 이런 괴짜가 코너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어 제 친구 또 있네 인공지능이 진짜 엄청 좋아져가지고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결혼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랑 똑같아 어 어 불 뽑는다 아 아 나 뛰었어 나 뛰었어 개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쎄네 에이미 좀 더 레벨업하고 나서 다시 오래요 진짜 그런건가 일단 싸워보라고 이 전기버프는 얼마나 오래가려나 끝났는데 끝났는데 아 되게 짧다 이거 지속시간 시간 짧으니까 빨리와 아 왜 자꾸 반대로 도냐 너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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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긴 막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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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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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피 남기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네 여기로 가면 되는건가? 저 위로 올라가면은 베닌이 만날 수 있는건가? 어? 아 뭐야 기믹이 있었나? 이거 막 떨궈서 잡는건가? 우리 순수하게 실력으로 억지로 잡아버린건가? 카메라 왜이래? 개 깜짝 놀랐네 데카르트의 숙이 저긴 또 얘가 점프? 오 여긴 점프가 된다 죄송합니다 저세상 장와이 이 통을 떨구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물건 던지면 떨어지나? 잘 모르겠다 장식일지도? 그냥 순수하게 때려잡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잖아 아까 그 삽쟁이 공략 영상 봤는데 다들 패피 써가면서 뚜드려 패던데요? 아 그래 나처럼 패링으로 안하고? 나약한 것들 패피는 나약한 자들이나 쓰는 거다 아, 도망가워 내가 그들든 걸 좀 꺼내려 얘가 벤닌인가봐 이제 쉽지 않아! 죽지 못하겠어! 당연히 우리는 좀 통과할 수 있잖아 사람도? 잠시만요 제페또은 네가 친구야 아, 네, I, I'm fine. please, help me find my butler, Pulcinella. 저쪽에서 우린 바퀴가 alan야 때 제가 사용하고 싶어하고 있군요. 그니까... 나한테 안 풀고 내가 날카를 하지 마. 내 butler을 찾아오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그는 나에게 본 것임이 안 보여요. 그는 mis lounge 관련된 것일지요. 그는 내걸 안 Heinrich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하는 점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을 배웠어 사용하면 삽쟁이 또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 이런 개 뭐야? 보스전이야? 빅데디 아니에요? 바이오 쇼크에 거긴 고추 부분이었구나 전혀 다르게 생겼네 왕의 불꽃 포커 왕의 불꽃 에? 장난 아냐? 야 이게 맞아? 상대하는 거에 대한 훈수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부분 다 처음 보고 있는 사람이라 약간 뭐 히든 같은 거 풀 때만 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알려주시면 될 거 같고 훈수 두면 안 돼요 덤비라 불꽃 고추 덤비라 불꽃 고추 왕의 불꽃 고추 아 아니 미친놈이 왜 계속 때려 아니 미친놈이 왜 계속 때려 아야 질러 하아 아 어 뭐야 뭐 뒤집어 아 뜨거 아 뭐야 뭐야 기능을 부수고 올 줄은 몰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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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와 진짜 아무말 안하고 그냥 각채고 게임하니까 되네 아 근데 이 정도 뒤졌으면은 깨긴 했어야 됐어 깰 때 돼서 깬 거긴 해 아휴 비용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래 하긴 했는데 몇시간 되냐 5시간 어어 야 그 그것만 보자 베니니 베니니 구했다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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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 say you made it back in one piece my friend there you are of my body you my savior yes that's the word you talk back the factory and i cannot think you enough without the factory no more new pop-its the Army has run out of recruits 내 친구, 당신은, well, 우리 모두가. 아,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그리고, 나는 안 믿고, 내가 지금 전화했을 때가. Signor Laurentini Venigni. gentlemen, bonne vivante, and, at the moment, utterly at your service, 내 친구. 만약 Venigni's name rings no bells, perhaps you've heard of Kratz, Prince of High Society. That is because they are one and the same. Just two of the many names I've collected in my three decades, while I sincerely believe meeting with... It's a grinder stone that keeps granting special attributes. 그라인더 개조 도구? Venigni와 별바라기를 통해 특수 연무석을 그라인더에 장착할 수 있다. 그라인더 개조 도구? Then my eyes do not dissede. I just designed it, set it aside. You are really interested in the arm, I see. Then my friend, you shall have it. I will also add what we brilliant. I always well... 그라인더의 연무석을 교체한다. 화염의 연무석. 가드 중에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발동. 근데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게 리저남을 제작한다? 우와! 아니, 팔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해야 되는구나. 왼팔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리저남. 충격을 받으면 내장된 장치가 폭발하여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 우와! 이거다! 내가 막는 걸 좋아하잖아. 아니, 근데 아이템이 없어. 일단 팔을 얻으면 저기에 전부 다 투자하자. 얘가 그 집사 로봇이구나. 어... 당신의 서비스, sir.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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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안파니? 팔? 베닌이 공장에서 생존자라는 애 안 잡으셨어요? 네. 어? 야 그러고보니까 겁나 커다란 애 안 잡았네? 그러고보니까 여기 맵을 아직 다 안 둘러봐가지고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내일의 인형 으으으으음 철구를 때리면 튕겨나가네 그래도 데미지는 들어간다 얘가 공급이 너무 느리네 으아아 cvlok 발 공격도 할 줄을 몰라치 와우 이렇게 천천히 얘가 팔 내리칠때만 한 번씩 때릴까? 아니면은 좀 과감하게 해볼까? 막았죠? 아이씨 카메라 더럽게 돌아가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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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무릎이 약점이었군 샷! 왼쪽으로 바꿀 수 있구나 아니 미친놈 아 무서워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전하긴 한데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들 재미없죠 패링하면서 팍팍팍 잡는걸 보고싶잖아 아니라고? 그냥 닥치고 잡으라고? 깝치지말고? 살았다 어? 어? 어우 칸 공격 날렸다 다리가 피해버렸네 기왕 이렇게 된거 패링으로 완벽하게 튕겨내면서 잡을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아 미안 아 미안 계속 뒤로 가서 때리면은 좀 쉬운거 같은데? 뒤로 가면 다리가 아파 아 좀 철구 씹 쳐봐요 그러네 야 이게 공략방법이네 아니 애초에 얘가 뒤로 안밟네? 이러면 너무 쉬워지는데? 아니 아니 뭐야 살려줘 어어우 힘들어 사이 끝 금방 잡지? 아 야 코츠 주는구나 중요한거 주네 이거 봐 열심히 하다보면 공략법을 알게 된다니까 부스터 글레이브날 부스터 글레이브자로 이게 뭘깡 오오 개멋있게 생겼다 이거 뭐지? 폭풍 배기 폭풍 배기 전방으로 빠르게 돌진하여 연속으로 밴다 힘을 모아 강하게 배기 공격을 한다 길게 누르면 점점 더 강한 공격을 발동한다 공속 뒤지게 느리고 스테미나 엄청 먹는데 데미지가 얼마나 셀지 기대가 되는군요 저 자루에 단검을 붙이자고? 너 단검 웰케 좋아해 아니 이 미친놈이 아무튼 아 공속 진짜 개내림 우와오오오오옷 살려줘 나 꼈아 살려줘 야아!!! 아이들 미친놈들아!!! 야 그러고보니까 나 여기 아래를 내려가본적이 없다 뭐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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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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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유저처럼 싸우네? 너 사골이 안 닿지? 새끼야. 아악! 니는 사골이 안 닿고, 나는 닿고. 너는 안 닿고. 아니! 이 센은 죄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 lane- 미안해요 미안 미안. 이 욕안 할게요 이 욕안 할게요. 딩 아이C 그냥 막아야겠다 찌르기 아 이게 안되네 됐다 개가리 야 니가 인형 같은데? 야 저렇게 때리는데 안죽는다고? 아니 뭐야 이게 음 브라사 쪽 이게 보스들 입장에서 당하는 억가 같은 느낌인가? 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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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데미지도 엄청 약해졌네 개가리 어휴 너무 잡았다 뭐야 이게 다야? 그냥 옷만 주는데? 생존자의 사냥복 이게 더 이쁨 가면을 얻었다 야 어디로 가냐 야 어디로 가냐 에잇 에잇 화염 캐니스터 이게 뭐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뭐야? 광부야? 나 딜이 왜 이렇게 세지? 스트레칭 2개 하라고? 10초 이상 했으니까 됐어 아 이거 하씨 초청물이 없는데? 그냥 구르라고? 어떤 개새끼가 구르라고 했어 야! 아 폭탄으로 구르지 말고 박스로 구르라고? 아이씨 주어를 똑바로 얘기했어야지 뭐하는 놈이야 쟤는 불우면 무적판정으로 피해지는줄 알았네 아이씨 하아 아이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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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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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구석 구석 폭탄 짱 많아 간바레차로 두대가 안되네 여기다 던져봐 친구야 아잇 개샥 두명이었구나 아잇 개샥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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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파이프렌치 또 또 또 재밌어보이는 아이템이 나왔구만 대형 둔기 이야 개크네 와 야 이건 진짜 선 넘었다 이 공격 속도는 진짜 좀 너무함 무거움 무기도 뒤지게 무겁네 아잇 잘봐잇 굿 자냐? 일어놔 일어놔 아아아아아아 이 친놈이 약속의 금음달 월석 아니 저..저기요? 이거 안되겠다 이거 장착해져야겠다 아 아 이 친구 또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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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동일 아 똥질이네 prés 아 이건 왜 안 막아진다고? 아휴 쇼구야 안막아지 이게 무선이어서 그럼 아야 빨리빨리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찔러 하아! 개가하라의의의의의! 지금이야! 개 멋있었다 세이브 나와라 세이브 오 바로 세이브 나오네 인형들 선 넘네 넌 뭐임 힝힝힝 개좌석이 기다려봐라 일시정지가 안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소모있으면 얘가 반응을 안하네 내려오네 할아버지 일싱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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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우 카메라 돌아가는거 토할거 같애 왜이렇게 휙휙 돌아가니 어? 뭐지? 아니 나비를 보았어 워라촌 안내서 아우 ? 아우 어..괜찮아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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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억울하게 그냥 사망할뻔했다 와우 저기 진짜 진짜 수상하게 생긴 곳이 있거든? 근데 여기도 진행루트 같아 너네 왜 그래 나한테? 야 데미지가 높아서 다행이다 근데 이거 돌아갈 수가 없는데? 아 이거 퍼펫이 가둬놓은 거였구나 나를 심지어 진행루트 아니었어 심지어 진행루트 아니었어 넌 뭐여? 근데 왜 여기서 지키고 있어? 근데 왜 여기서 지키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 아니 미친 갑자기 싸워? 얘 부식 디버프 있네 아 야 나 포션이 없어 아 야 나 포션이 없었어 아 야 나 포션이 없었으면 와아 회피하고 있었는데 그걸 추적해서 또 때리고 있네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피하는게 아니라 막는건가 사역굴이 이래가 으아아아악! You'll soon find out. Falling down here is better than devouring terror of- Oh! Oh! I'm dead. 아악! 굿! 멋있었구요? 다 좀 대단한 것 같구요? 내가 스토커의 인사를 쓰면은 뭐 루트가 바뀌었으려나? 흥믹믹믹믹믹믹믹 아, I'm sure it's fine. Let's get a move on, pal. 흐흐, 유쾌한 친구네. 아, something's off. Do you see that over there? I recognize dead buffets, that's to be expected. What is that? 어? 시체가... 이상하네? 그냥 사람 시체가 아닌데? 어? 설마 그건가? 아? 치... 치료제. 만병통치약 먹고 변해버린... 뭐야? 완전 괴물이 됐네. 뭐야? 엄청 약하네. 뭐야? 엄청 약하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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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눈치 왜 이렇게 빨라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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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핡... 하아... 이거 어디서 뭐하니? 야 아니 올라가면 어떡해 포션 리셋 안하냐구요? 나 별바라기 사용 안했어? 괜찮아 난 잘하니까 아니 이런 C 이거 봐 하나 찾잖아? 그럼 또 뜨면 되지 어때 창조경제 이렇게 해서 4개 먹으면 아까 별바라기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아 저 플레임에 개같은 논리 머리 아파 다 뒤지겠네 진짜 아휴 고리야 약간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사님 기분이 좀 나쁜데요 별 없었구요 전사님 전사님 아이씨 자니? 잘한구나 여인의 기도문, 신이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카라토에서 당신의 분노를 꺼둬주소서 이 괴물이 되는게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나봐 여기가 어디요? 진행루트냐? 여기가 진행루트 아니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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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동기아, 액퍼블리티cm 최강이 fuera,이덕이의 짓구와 아름다운 섬에 어? 저기 뭐 사람 있어? 연금술사구나 어? 너도 화작병에 걸렸어? 기옴의 발라드 기움기움하네 뭐야 이게 큐브를 사용하면 소원석이 소모되며 지연주와 별바라기를 통해 소원석을 큐브에 장착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아? 벨퍼드 파손 카트리지 저번부터 계속 먹고있는 이 카트리지라는게 도대체 증채가 뭐여? 붕괴 저항력 충격 저항력 파손 저항력 물리피해 감소율 충격 상태이상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한다 그때그때 장비 바꿔서 하면은 좀 편하려나 저항력이 더 많아 저항력이 더 많아 저항력이 더 많아 뭐야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와 아 포샷 없다 포샷 없다 전쟁은 끝났다 일단 혼자, 쟤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야 덤벼 진짜 너만 죽이고 게임 끌게 어 어디서 저 땀을 뿌려 더럽게 으악 켰담 찔러 찔러 겨드랑이 해가 아유 속 시원해 아 아 아 와 맵이 이쁘다. 어? 너 왜 여깄냐? 교부의 소원석을 교체한다. 지속시간 동안 HP 회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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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일단 연구 case 옙습니다. 동전은 이런 게임은 고통받는만큼 클리어 했을때 포도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어? 야 이거 부시개기였어? 못 가겠네? 더 밑에 이렇게 한번쯤은 봤었어야 했는데 이거 그냥 뛰어가야되나? 그게 맞나? 어? 살려줘 내 목이 썩난다 뭐야 저거? 아 묘하게 걸쳐져있네 아 내려가 내려가 너 다 보였어 계단 오를때도 비 누르면 빨리 올라간다고? 아니 이런 젠장 이렇게 좋은 기능은 빨리 알려달라고 호! 호! 지금이야? 쟤는 피통이 한 5만 정도 될 것 같은 비주얼인데 제대 맞으면 좋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 소울라이크 처음이냐고요? 3키로는 엔딩 봤고 뭐가 있었지? 다크송으로는 하나도 안 해봤어요 블루드본도 안 해봤고 뭐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탁 꽃 찾아서 올라간다 호! 살았다 뭐야 여기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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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머드코어는 관심 없으세요? 아 그거 재미 없던데요 흠 흠 대전 자체는 재밌는데 스토리가 없어서 재미없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다 글로만 이루어졌잖아 무전으로 이 중놈들이 참고로 해봤어요 구매해서 참고로 해봤어요 구매해서 전투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전투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전투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배주견은 죽었다 산자에 죽은 자로부터 달아 놔라 하아 점프 밀어낸다? 밀면 뭐가 와우 야 부시객이 불에 약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뭐 거의 증발하는데 쟨 뭐해 야 뭐지? 여기로 떨어지라고 지금 표시가 돼있네 여기 밑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아닌가? 아 아니었나? 아 내 다리 내려갈때마다 포션 하나씩 먹어야되네 개꿀맛 근데 아까 보니까 위 층이 더 있던데? 쓰읍 하아 아 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뭐 왜 위로 더 갔어야 됐어? 하아 나도 찝찝하니까 다시 올라갈래 후 후 후 주로 뭔 소리야 이게 그래도 몹들 다 죽여놔서 마음은 편하네 뭐여? 여기 길이 더 있었네? 내가 이걸 못봤... 응?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쟤넨 뭐임? 내가 가야할 최종 목적지가 저기인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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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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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내려가면은 그 비밀장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 레버를 당겨버리면은 이게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이거 봐. 다시 올라가잖아. 야야, 좆됐다 이거. 어, 어떡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지, 그러면. 여기 누가 봐도 소상하게 생긴 아이... 고양이 꽂나 뭐야? 얘 일반 몹인데? 뭐야? 뒤돌아서? 아우야... 아우야, 근데... 히프 미 닮았다. 간다!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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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어... 패턴 파악했스. 근데 이제 곧 죽겠군.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면? 아! 리잔 플라가! 드디어 새파를 달 수 있게 되었지 이제 방패를 얻을 소이다 심지어 반격 방패젯!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뭐가 나올.. 아 밑으로 떨어지는가?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드려 아니 4단 히트는 손 넘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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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와 들어와 니 패턴 다 파악했어 강공격 아 막기로는 저게 안 풀리네 와 진짜 파염병 던져보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야 던지기 아 이 개새끼 한 번 더 하기 음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도 이게 내가 약점인걸 알고 있는건가? 와 진짜 겨우 잡았네. 왜 계속 방패만 쓰는거야? 어휴 힘들어. 여기 위로 올라가서 내리찍기 공격했으면 먹혔을려나? 지형 지물을 좀 더 활용했었어야 됐나? 모르겠다 나도. 잡았으니까 됐어. 무기 교체. 맨 엘리베이터가 있냐? 맨 엘리베이터가 있냐? 맨 엘리베이터가 있냐? 맨 엘리베이터가 있냐? 아까 아이템 안 드시지 않았냐고요? 뭐 무슨 아이템이야? 무슨 아이템? 아 상자 열고 내가 아이템을 안 먹었어? 아 상자 열고 올라가 처태렛팅 하고 있는 중 어 그러네? 내가 왜 그랬을까? 크라트 보급 상점? 상점을 확장 가능? 왜 남의 상점을 내가 확장 해줘야 돼? 어? 장사하는 사람이 늘려야지 여기 여기 할 수 있는 게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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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레버로 그 리프트 위로 올리게 바꾸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불 떨구고 밑에 지하로 가는 길 있잖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거기 어디야 그러네 왜 거길 안 갔지? 맨날 보스 한 곳에 심취해버리면 다른 길을 까먹어 우리 거기 문턱 구경만 하고 여기 여기 뭐지 정공간 정공간을 해독해 숨겨진 단서 획득한 정공간을 해둬 전공간을 해독한다 세공된 천공간 해독권 엘리시온 거리 연금술사 다리에 매달려있는 인형을 쳐라 어 이제 타겟팅이 되네 해독을 해야 타겟팅이 되고 그래야 저걸 공격할 수 있구나 뭐지? 어? 뭐 떨어졌어 나니? 피난처 주소가 쓰인 편지 엘리시온 거리 221B? 열쇠가 동봉되어있다 여기가 어디냐? 아아아아 오케이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여기 바로 옆이에요 여기 여기요 금고가 있네? 올빼미 의사의 사냥복과 쿼츠 그러고보니까 쿼츠 사용안한지도 좀 됐다 쿼츠 좋지 근데 난 뭔가 더 스토리가 더 이어져 있을줄 알았는데 우리 어디 어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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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가야되더라 아 맞아 여기 갈려다가 말았지 돌아가구요 다들 할거 하면서 여유롭게 보시기 바래요 개가리 저 친구한테는 선물 하나 던져주고 쑤! 무비 뒤졌구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살면 시 걸어가 소리 지르지 마 정들어 호오오오 오잉 호오오오오오 뽀잉 이거 나 비염 수술했을때 코에서 나오는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뭐지? 바닥에 이상한게 있어 밟아도 되는건가? 장식인가? 아 뭐 언제까지 때려있대? 어, 어 무서워 테이블 정매 이곳이 이 성당이 세워지고 기억되는 이유다 술래자의 자비로운 천사를 뭐 또 왜 또 천사를 찬양하라 초승달거렸습니다 뭐 어떡해 그냥 가? 뛰어가? 미친 이 위로 못 올라가는데? 아 이거 무기 아 이거 무기 내구도 깎인다 무기 내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도 내 몸도 부식된다 내 몸도 부식된다 여기 계단이 있네 어? 그냥 뭐 이제 죽는 건 일상 가반사일까 뒤통수 안 먹히네? 아야 아 거딴 죽어 애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비꼬라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네?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 먼저 올라가볼까? 뭐야 얘네 걸탱이가 없네 뭔 몬스터가 매복을 해 응? 음 저 반대편에도 아이템이 있거든? 음? 아 이거로 갈 수 있구나 어 이것은 떨구면 다 증발한다는 이것은 좋았고 형 아 야 안 봐도 여기가 진행루트 같은데 안그냥 아니 누가 봐도 여기가 진행루트네 아니 맵이 왜 이렇게 넓은거야 도대체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봅시다 혼자 하면은 이게 아프잖아 레이저임무를 병원에서 많이 받아봤으니까 아픈거 아는데 스스로 해야되니까 그게 더 고통이 배가 된대 근데 나는 고통보다는 이 수염이랑 털 안자라게 하고싶은 마음이 훨씬 크거든 뭐야 스토커야? 어? 누가 봐도 보스전 얘랑 지금은 싸워야되나 본데? 으어 아 아 아 아 아 네 음 아 욕 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벤니니 공장 크라트 호텔 벤니니 공장 벤니니 공장 에르고가 속삭인다 얘 누구야? 오.. 얘를 호텔로 데려가는게 정답이었을까? 좀 위험해 보여서 내가 다.. 다른 곳을 말했는데 지금이라도 바꿀까? 희귀의 에르고 강한 적들을 썰어트리면 희귀의 에르고를 획득할 수 있다 알리도르는 이런 희귀의 에르고들을 모으는 보물사냥꾼이다 뭐에 칠지도를 파네? 망가진 영웅의 에르고 어?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굿즈로 선물받았다고 했던 우산이 이겁니다 뭐 살 수 있는게 없네 우린 풀님의 선택을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님들이 저를 믿으시면 흐흐흐흐 Bangladesh 출발 주로 책을 여기야 저 건너편에 있는 아이템 또 안먹었네 내가 정신이 없어 대주교회에 있지 대가리! 대가리! 공방연합 강화프레임 빠앗! 공방연합 강화프레임 찬란한 에르 그리고 여기 새성이니 도래했나니 찬양하라 나 성 안드레우스가 이 땅을 축성하노라 엥? 보스야? 저 뭔가 이상한데? 야 별바라기가 너무 멀어 이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길 열어야 되거든? 공방연합 강화프레임 아 여기 있네 사슬을 직접 당기 요올 오케이 됐다 쇼컷 완성 그래 이렇게 멀리가 없어 길이 또 바로 버스야? 뭐 또 교주가 괴물로 변했나보지? 어 아까 봤던 그 드래곤 같이 생긴 족소? 지, 지네? 그러네 교주가 변한거 맞는거 같은데 뭐여? 그냥 가는겨? 그냥 가는겨? 가면을 벗었다 엥? 엥? 뭐,뭐,뭐지? 아까 그 지네같이 생긴 애랑 너무 비주얼이 다른데? 걔가 아닌가? 다른앤가? 파랗한 대주교 맞는데? 아니 아까 걔는 누구야? 막았죠? 아 못막았죠? 살려주시구 오오 공격이 좀 빠른 친구네 쟤 왜 뒤로가? 아 피하기 어렵다 오웩! 뭐 1투부터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안했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나 도움이 한번도 안 썼네요 근데 이런건 도움이 안쓰는게 개꿀잼이지 안그래? 어이씨 오우씨 탈다 이렇게? 역시 lerde Cre... 빙여 readings 죠? 빙 tipos олет 아이씨 아이씨 터박 crystals 끝 確 AF 페 COP 사롱 지랄 아 왜 안 막아주냐 이거 대가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잎에 무조건 있다 이거 저 등껍질 깨지면서 안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단위대 너무 심해 이 봐 이 봐 어 내 예측 완벽하게 들어맞았죠 그래 열어봐라 열어봐라 안에서 뭐 나오나 보자 아까 걘가 아 맞네 아 얘가 본체네 엑 헤에 헤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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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야 몹 디자인 간지난다 와시 외로운 아... 야 잠깐만 근데 앞뒤로 때릴 수 있는데? 이거 뒤로 싸우면 1패 보스 패턴 그대로 가요 뒤에 있는 무섭게 생긴 대주교를 잡을 이유가 없어 일단 그러니까 1패 보스를 완벽하게 파악하면 2패도 무난하게 깰 거다 아 왜 안 막아줘 패드 반응속도 이 개새끼 아우씨 아 늦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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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미친 뒤로 갈려 했더니 이게 안되네 그냥 일단 얘 얘 상대한다 느낌으로 싸워보자 음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뒤로 못가겠다 일단 싸워 일단 싸워 아 얘가 왜 이렇게 살발해 와 나 왜 살아있어 비빔아 다음은 1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왜이래 또.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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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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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떨어졌다가 지금.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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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때까지 잡았던 보스들이. 뭐지? 나 벌써 엔딩이야? 아니지? 야 벌써 한 4마리 잡았어 볼륨이 이렇게 작을 니가 없는데 되게 모션은 이렇게 웃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웃으니깐 좀 답답하다 그치 않아 아니 모션이랑 소리랑 좀 매칭이 되게끔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쉽다닐거야 되게 뭔가 한껏 웃고 싶은데 되게 극한으로 참는 느낌이랄까 오랜만에 호텔 좀 가볼까 아 이분은 방음부스가 없어서 녹음을 제대로 못한거야? 하하하 어 성공에 중요하지 하하하하 배돈 에르고 파장 분석기 에르고 파장 분석 베니니가 맡긴 에르고 파장 분석기 인형에 각인된 위대한 약속의 오류를 탐색하기 위한 장치다 폭주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인형들의 에르고 파장을 분석하기로 결심했다 거대 인형들을 처치하다 보면 충분한 기록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명소 가이드 3까지 다 모은 거 아니야? 명소 가이드 3를 세 개를 모아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요즘 진짜 게임 스트리머들 미친 것 같아요 야 이거 지금 출시된 지 이틀 지났다는 게 그 진짜 맞는 거라고 생각하냐? 벌써 공략 다 다 나왔잖아 지금 무서워 클리어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 클리어는 거의 그냥 출시하자마자 하루 만에 하는 거는 기본이고 오우 공략이 나왔다니까? 진짜 광기에 무언가가 있어 우리나라는 게임을 못하면 인생을 살지 마라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 근 Cosmos 아 이거 뭐야 아니면 걔가 오염이 됐네 이거 덫이에요? 밟아볼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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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ㄲ вс 좀 아프네 난 게임을 좀 천천히 즐기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쫓기듯이 하게 돼 게임을 가족의 축복이었던 아이 여기 있습니다 웃는 폭기 표시 유명한 스토커 집단의 표식이다 일종의 통행증처럼 취급된다고 한다 어? 별바라기가 녹슬었어요? 웃긴다 녹슨 별바라기가 있네 여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되게 우산꽂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산 꽂아놓은 것 같아 잠겨있네? 지금 뭐하노 또 숙취에 시달리고 있나 선하게 해드림 아이씨 개 딜이 왜케 세냐 딜이 두 갈래인데 몬스터가 아이씨 overeiz love you 그렇지 여기에 상자가 있나 앗 산성결정창 오우 한손장 싸우가야지 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야 저거? 볼리베어야? 야야야 뭐야 저거 살려줘 살려줘 진정 아아 하하 하하 아아 하하 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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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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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을 안해 얘 계속 맞기만 하는데? 뭐..나야 좋지 카커스 체육병은? 뭐야? 걔야 그거 아이템이야 이리와 미안해 그..그.. 덫 밟으라고 네 다 됐어 길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길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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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진짜 긴 것 같다고요? 저 지금.. 한 9시간 정도밖에 안했어요 게임 가격 생..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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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가격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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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놓쳤나본데? 놓치면 영원히 못 먹는건가? 쟤 뭐야? 쟤 뭐야? 그루트야? 야 너 말해봐 아임 그루트 빚어 옆구리 대가리 저거 우리였냐고? 너네도 장작이니까 일종의 그루트라고 할 수 있지 아이템 배달왔네요 고맙구요 여기서 다는 숲에서 검은 토끼단 4인조로 이루어진 스토커 출신 범죄조직 절도폭력 시체훼손 등 중범죄 혐의 원거지가 말룸지금으로 출입시 극히 주의할꺼같아 숙취 바로 해결해드려요 머리가 맑아지는 힘! 어 벌레? 야! 안 넘었지 와..씨 밑으로 내려가지말고 아 카즈 아 아 아 아아 찾았다 쇼컷 쓰러지는 환자집 안에도 보물이 있다지 욕심많은 부부의 최후를 찾아보라 여기 아닌데? 선생님? 어 여기다 빈민과 주민에 나왔어 그 의사가 푸른 약을 꺼뜨린 뒤 모든 게 변했다 난 동생을 묻었다 그게 동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의사는 누굴까? 그 지파게니송의 푸른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 것일까? 그 지파게니송의 푸른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일까? 그 지파게니송의 푸른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일까? 그 지파게니송의 푸른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일까? 벌써 9km 오구만 그지파게니송의 푸른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쓰러 continuer 딱 찍은YUER 그Life가ป Tiffany .: 와아! 진짜! 왜 안막아지지? 계속 진짜 타이밍에 맞게 맞기를 누르고 있는데 하나도 안막아 지금 와아아아아아 반응속도 차원이 달라 이거봐아아아아아 아니 진짜 진짜 차원이 달라 진짜 차원이 다름 와아 이런 게임할때 무선으로 하면 안되는구나 미쳤다 나 무선으로 어떻게 했냐 도대체 진짜 말도 안된다 개가야아아아아아 뭐 어저거네 뭐 어저거네 뭐 어저거네 다이았거네 뭐 어저거네 뭐 어저거네 뭐 어저거네 아 아 자기가 그렇게 많이 나냐구요? 아니 지금 못 느끼겠어요? 나 원래, 원래 지금 무선이었으면 다 맞을거 다 막았잖아요 진짜 이게 차이가 엄청 심해요 아 이제 진짜 절대 그냥 피지컬 게임은 무선으로 하면 안되겠다 이거 차이가 되게 심하네 나도 이거를 막 그렇게 크게 심할까? 차이가 그렇게 심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무선으로 하다가 유선으로 하니까 역체감 미쳤어요 진짜 너무 차이 심하게 많이 나요 말도 안됩니다 다른 소울류 게임도 유무선 차이가 심한가요? 그쵸? 이 0.몇초 차이가 진짜 심해요 게임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그게 허언이 아닙니다 다 잡았으니까 저장하고 가는게 좋지 않을 그냥 가 난 지금 최강이에요 근데 피지컬은 지금 진짜 말도 안되게 올라갔어 지금 컨트롤러랑 동글이 오래된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 이게 일반 게임같은거 할때 그냥 막 캐주얼한 게임같은거 할때는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패링이랑 퍼펙트가드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잖아 진짜 그 차이가 0.0몇초 차이일거야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반응이 엄청 극적으로 느리고 그런게 아니라 진짜 0.0몇초 차이인데 크다고요 나도 무선 기술력 많이 좋아졌다 레이턴식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는 말이거든? 맞는 말인데? 이런 게임은 아니다 이런 게임은 유선만 못하다 절대 와 나 진짜 근데 무선으로 어떻게 보스들을 잡았는지 난 정말 아 대박 내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딱 때릴 타이밍에 눌렀는데 반응이 늦어지니까 쳐맞았던거야 계속 내가 잘못한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한게 아니었어 그냥 컨트롤러 문제였어 그래서 계속 그냥 그.. 그걸 정확하게 보고 딱 칼같은 타이밍에 막은게 아니라 무너질거 같죠? 좀 미리 막았어 그냥 패턴을 완전히 외우고 막은 느낌이야 그냥 패턴을 완전히 외우고 막은 느낌이야 내 무기 어 내 무기 뭐야 보스인줄 알았더니 그냥 평범한 잡몹이었네 하아 좋다 하아 진작에 유선으로 할걸 아니 나 진짜 이렇게 차이가 심할지 몰랐어 이..이 몇 프레임 차이가 0.0 몇 초 차이가 너 왜그렇게 웃어 하아 하아 이따가 봐라 내 실력 올라간거 진짜 진짜 차이 개 심함 뭐야 근데 뭐지? 올라가면 뭐가 아이템이 있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특수저항 앰플 스레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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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돌리는 것만 해도 느껴요 반응속도 차이 좀 심했나봐 생각보다 차이가 꽤 많이 큰데? 검은 토끼단의 영역에 온 것을 환영한다 보금 체납자는 관짝행을 각오할 것 잠시만요 사라진 메뉴 아 넘 fasting we r ae 분 frank is rude we should praise him for being stronger than he looks why not join forces play our cards they're the black rabbit's brotherhood 얘네도 검은토끼다닌줄 알았는데 아니였네 잠겨있다 우리의 새로운 호흡? 어? 잡을 수 있네? 뭐야 얘네 딜이 거의 없다시피하는데 이 동료들 나 혼자 다 잡아야 되잖아 비켜 비켜 무기 수리한다는거 깜빡했네 고기 방패 나이스 아주 편해요 딜은 하나도 없지만 아우씨 얘네 덕분에 별바라기는 쓸 일이 없을거 아니 별바라기 얘네 포션 별바라기 없어도 괜찮을거 같아 아이 뭐 다 잠겨있어 내뱉어 여기 밑으로 뚫리는거 아냐? 어어어어 내가 이럴줄 알았 ii 여기께 내려가볼까 에르 믿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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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내려가볼까? 와 근데 확실히 잘 망가져 너무 좋다 와 앞으로 패드는 무조건 유선이다 아크 파손가들 최고의 와인을 맛보십시오 크라트 부흥과 함께 시작된 유서 깊은 와인 천상의 루비로 불리는 창미색 섬세하게 숙성된 향기와 감칠맛 애교있는 뒷맛 표현이 되게 어찌네 빨리 열어 빨리 돌아서 왔군요 뭐야 이게 나 혼자 싸우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좋아 이래서 서와요 헉 아니 절바라는게 소속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부셔보자 이거 계속 찬다 해보자 헹 야 미안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야 쟤좀 죽이고 아 저기도 한마리지 죽였어? 죽였어? 아이 미친 벗을 얘도 밟았나 아아 잠깐만 지뢰 와 얘 딜 왜이렇게 쟤 돌면 몰래가자 아니 이게 무슨 넓은 광장도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싸우라는거야 무시하고 갈까? 얘 왜 이리 오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올라가 일단 야 이 상황에서 나비를 어떻게 잡으라고 잡았네? 뭐야 야 아 밑으로 떨어졌어 아 진짜 악랄하다 게임 여기 자 문거리 공격하는 애들 조지고 쟤네 쟤네 조지고 이번에 잡아보자 뼈를 끄는 톱날 자 이제 싸워보자 천천히 턤네 아 이거 안 막 막기가 어렵네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죽어 죽어 대가리 죽어 죽어 대가리 오케 끝 죽여라!!! 있네 아뮬렛 참 내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아이템이 나왔네 아이템은 다 먹는건가 걔가 되게 잘 자고 있네 아 아 이거 저번에 뭐 어떻게 하니까 지나치던데 어째 달리면은 지나치나 아 그러고보니까 또 방패는 한번도 안썼니 내가 말했잖아 기술 잘 못쓴다고 오 옴니평타 뭐야 쟤네 어 점프하면 그만이야 아 하아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가 아 저기 갈 수 있는 곳이 없네 어떻게 가는거지 나중에 돌아서 가야되나 뭘 왜 한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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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냐 맨 전화가 젊을 때는 키가 크고 당당하지만 늙게 되면은 키가 작고 겸손해진다 어? 그거 누구나 다 그런거 아니야? 누가봐도 소화가 다 된 보아뱀이지만 촛불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이런 젠장 이게 정답이였네요 나이들면은 어? 허리가 굽고 겸손해지는거는 모든 생물이 다 그렇지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해지는게 굽지않아있는데 그렇지 마음같아서 막 골라보고 싶어 안 본 곳이 있는데? 이거 진행루트인가? 흘리는 뭐야? 이게 다야? 중간부터 봐서 모르겠는데 갈고리 리엄으로 몹 잡고 날라가서 찍는 스킬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풀업그레이드 해야 가능한 건데 안 쓸 것 같아서 팔 바꿨고요 방패로 훨씬 효용성이 있는 방패로 바꿨는데 그거마저도 안 쓰고 있어요 전투만 시작하면 방패의 존재를 까먹어 2-5 아않... 아않... 근데 이제 슬슬 나오게 안 할거야 별 바락이 아이씨 아 나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데 위에 있는 건 뭐야 별바라기 나와줍니다 뭐야 아 진짜 뒤지는 줄 알았네 이제 검은토끼단 슬슬 나오나보다 그전에 별바라기는 나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장 못하고 죽으면 나 울어 어 저기다 이 랍스터 가게에 1층 출입문이 별바라기 있는 곳인데 쟨 뭐하냐 처음 보는 애가 쟤 지금 나 발견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형 진짜 아 왜그래요 아 오자 와 씨 튀어 그냥 튀어 상대하지마 똥땡이 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오나드 자선원 뭐야 이 네크로봄프야? 아! 아 여기 다정머리 와 와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진짜 슬슬 레벨업 좀 해야겠는데? 왜그러고 하고 올까? 아니 근데 잡목들 다 잡았는데 또 호텔 갔다오면 다 살아나잖아 아.. 귀찮아 그냥 갈래 아 진짜 호구 물린거 같은데? 호텔 에이 보스전이다 아... 어... 힝 어 이거 스팀 트레일러 마지막에서 나오던 장면인데? 거짓말쟁이가 들어갈 곳은 여기다 대사가 없네 와우 이 뭐하냐 아 저기요 선생님들 맏형이 피가 닮음에 따라서 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네 상대 안하고 맏형만 뚜따로 빼니까 애들이 두 마리나 나왔어요 이게 맞아? 아니 왜 지붕 뚫고 공격하냐 니가 무슨 하임킥이야? 아 등딜을 노렸어야 했는데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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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기와나겠어 이거 끝났어 쟤도 리전함이 있네 그냥 맏형을 빨리 조지자고? 도리는 못한다는 것 같진 않은 것 같다 네 다 한 마리씩 잡으면서 해야할 것 같은데? 뭐야 아아아 아이씨 끝독스떼이네 아 이거 찍으면 안되나봐 아니야 찍는건 상관없어 2마리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방금 찍었을때 1마리 나왔으니까 바로 타겟을 바꿔서 저 여자애부터 도지고 다시 맏형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 여자애가 되게 성가하시네 어떻게 잡는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금방 익숙해지죠? 난 이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102도 안했잖아 추락스타ł 다 됐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마이팔을 잡힐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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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라곤을 내가 풀어버렸다 동생에 동생에 동생이 동생의 동생이 동생으로 신중립 동생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끝까지 해봅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뒤지게 일어나서 잘 걷는다고 일어나서 잘 걷는 것 같다 만족의 부위에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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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악 으하 미친 인형이다 나 가만히 있었는데 덮친건 너네였잖아 타면 된다니까 뭘 쳐다봐 이씨 뭐 뭐 지금 갚으시던가요 자식들이 와아 진짜 나 이거 어떻게 깼냐 대다다 이거 패드 바꿔서 깬거임 진짜로 아까 퍼펙트 가드 막 다 때리는거 봤죠 아 패드를 바꾼게 아니라 그니까 무선에서 유선으로 바꿔서 그런거야 진짜로 이 형들은 모두 말살한다 검은톱계단을 건드린 놈들도 유선이랑 무선 차이 그렇게 많이 안나는데 그 얼마 안나는 차이 때문에 컨트롤의 생과 사가 바뀌어요 소울 라이크 류는 특히 더 업그레이드로 가자 이씨 유선고 수집품 감정을 의뢰한다가 있는데 이게 뭐지 웃는 토끼 표시 수지품을 얘한테 갖다주면은 태블를받나보죠? 보스잡고 나온 아이템 이거 그 수녀한테 건네주면 될 것 같은데? 내 소녀 헉 변해버렸어? 뭐야 나 너무 늦은건가? 아 이럴수가 있어? 정신 차려요 수녀님 아니 원래 여기 수녀가 있었는데 그 수녀가 괴물로 변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왔나봐요 제가 얘 뭐야? 어? 소년의 초상화 와 이 커다란 그림을 주머니에 소? 뭐지? 자원의 주머니인가? 천재 화가 D 그레이는 모든 의욕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그림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짙은 안기 속에 가려져있다 이걸 왜 주는거지? 뭐 어따? 어따 쓰라고? 누구야? 아 영감수였어 그치 금화열매 사용에 대해 완고 박람회장에서 성녀상을 조작해보라고? 식물용 연금술 척지나지? 여기 금화나무야? 되게 아름답다 금화가 엽전같이 생겼네? 국산 게임 아니랄까봐 금화나무에서 일정시간마다 금화열매를 소확할 수 있다 금화열매는 여러곳에 사용된다 촉진제를 사용하면 금화열매가 더 빨리 흘린다 금화나무, 다음열매가 맺히기까지 10분동안 여기서 죽치고 앉아있어야 돼요? 진짜 묘한곳에서 조선의 냄새가 산납인가? 뭔소리야 뭐지? 엥? 뭐야? 크라트 호텔로 왔는데? 어, 저 근데 할아버지 저 이제 뭐예요? 로사 이서벨 로사 이서벨 로사 이서벨 로사 이서벨 로사 이서벨 누구한테 부탁했다고? 그게 누군데? 할머니 당신이요? 다iot 로사 이서벨 로사 이서벨 로사 이서벨 로사 이서벨 로사 이서벨 새로운 맵이군 스티커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operas, operettas street concerts 24-7 Adelina Cordae the singer in the red dress she was the most famous of them all the legendary prima donna well, I'm not sure if she's still alive so while the past tense sense yeah, it's getting a little depressing 얘는 뭐해 개가리 나 그러고 보니까 이런 소모품 아이템 먹은거 한번도 쓴 적이 없네 투척무기 빼고 얘네 데미지가 왜이러실까요? 여긴 또 무엇일까요? 왜이래요? 하하 과열 미친 가까이 다가가니까 과열상태 이상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옭 예술가에 나왔어 인형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그 주인인 인간조차도 인형에 비하면 불완절한 존재다 여기가 진행로터가 맞아? 아으으으으으으!! 마녀의 탑과 공주 포스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야? 롤 prize 로렌치니 아케이드 ? 야 후? 이게 맵이 크게 바뀌었는데 또 등장하는 몬스터는 똑같네? 스펙만 좀 올라가있고 이건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안그래요 원래 새로운 몬스터들 보는 맛으로 하는 게임인데 라고 말하자마자 새로운 몬스터 근데 뭐 딱히 새로운 것도 없네 공격 패턴도 똑같고 잠겨있네 뭐야 저건 우와씨 참혹하네 이 밑에 뭐지? 저 밑에 뭐야? 저거 뭐임? 배가 늙었어 와 방금 스킬 좋았다 그죠? 대체 무슨 용도로 만드는 인형이야? 원래 귀여운 아기 뭐 불임 환자들을 위한 그런 육아용 로봇이 아니었을까 근데 얼굴이 녹아내린 것 같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네요 위로 올라가는 거 먼저 해봅시다 어? 금고가 있네? 숏컷도 있고 숏컷도 있고 숏컷도 있고 하아 리전 플러그 아주 좋아요 새로운 파를 하나 만들 수 있게 해보니 아니 지금 내가 딜이 비정상적으로 센 거야? 왜 여기 나오는 잡몹들 다 약하지? 뭔가 위기감이 없어 원래 소울라이크는 평소 잡몹들도 되게 막 다 엄청 위협적이잖아 아닌가? 그냥 계속 똑같은 패턴의 반복? 존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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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친 게임 아 일로와 이씨 아 이 미친 이것만 먹고 치오 일로와 아 아 아 너 일로와 아 아 아 아 그냥 잡아야겠지? 세민없어 아... 겨우 잡았네 무용수의 곡도 되게 멋있다 약간 넓게 배기 이런 느낌이네 날이 엄청 길다 이거보다 날이 긴거 같은데? 내 딜은 이게 좀 쎄고만 뭐야 이게 다 인간이야? 인간이야 인형이야 보스전인가? 다 인형이네 왜 인형이 꽂혀있지? 다 인형이 꽂혀있다 기분 나빠 supervillain 왼쳐 lines 쇼 쇼 다 이 그 여긴 잠겨 있는데 무기의 인첸트 속성 부여가 되나요? 어... 되긴 하는데 영구적이진 않아요 어 나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 조사할 수가 있구나 어 뭐?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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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막으면 뒤로 빠지네? 아니 뭐 계속 질러 하하하하 딱 막고 때리려고 하면 뒤로 빠져요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어... 어 이거 뒤잡을 수 있네 빙글빙글 어우 어지러워 무기 부서졌네 이거봐 뒤잡을 수 있어 왼쪽으로 돌면서 잡으면 돼 이리와 대가리 오케이 공략 알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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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뒤에 안 잡혀 없죠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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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game is that I can choose O.K. LET'S GO! O.K. TAKEI! O.K. O.K. I'm about to get back to my point. 빨리 찔러 어지러워 죽겠어 아이씨 배가라이 데미지 자체는 비교적 강하지 않은 이유가 무기를 부러뜨려서 그렇습니다 무기를 부러뜨리면은 사거리가 짧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요 애굴 뭐지 이거 장미 저택 사건 결국 미궁 속에 그라트시는 최근 장미 저택으로 알려진 모나드 자선원 참사에 대해 무기한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대규모 화석병 감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생존자는 화석병은 치명적인 전염병이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확산은 유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당국은 화석병이 신종 변이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빈민 아동들의 기숙학교였던 모나드 자선원은 최근까지 설립자인 모나들과 다수의 원생 및 피난민들이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참사로 연군설사들의 대표인 발렌티누 모나드씨도 사망한 곳이 확인되어 연금술사 조직 구성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겠다 모나드가 최종보스잖아 아 연금술사가 지금 뒷배가 확실하네 모나드 이 자식이 모든 일에 원흉이구만 어? 원흉이구만 조선이 따르반 어? 어? 걘 누구야? 아 여긴 또 잠겨있네 로사 이사벨 거리가 어딘데 내가 지나온 곳이 로사 이사벨 거리야? 무슨 소리야? 뭐야? 아 아 아 폭탄 어디서 던진거야? 그냥 저 로봇이 내는 소리인거지 이 비명소리가 아 얘가 던진 돌이구나 무슨 돌 데미지가 탄인줄 알았네 그렇게 다 망가져 가는 와중에도 나한테 적의를 드러내는게 참 아니 미친 미쳤어? 엉덩이 뭐야 또 저기 하수구 아래쪽 한번 가봐야될거 같아요 원래 떨어지는 곳이 아닌거 같기는 한데 모르겠네 막아볼까? 던져봐 아 이 미친 야 뭐야 뭐야 위에 뭐야 아야야야야 졸라무수케 생겼어 아 깜짝이야 이씨 던져봐 던져보라니까 얘넨 또 아니 뭐한 야 이 저 점프 궤도가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유도세요?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어응 오랜만이다 넌 오랜만이다 찌ufen 찌물 넌 벌라 흔넣 아 드럽게 단단하네 꼬치만 인정이지 여기 떨어지길 잘해놨네 아 measurements 진짜 자땜! 우와! 겨우 살았다 저 폭발 딜 너무 세가지고 다시 타면 한방인데 뭐야 뒤에 뭐가 있어 음 여기 별바라기 다이렉트 그 아아! 야! 아니 저이씨 뭐 어떻게 해 받아라 톱날 한 번 더 아아! 아 장난하냐 진짜? 야 P1 남았 아니 아니 자폭을 제자리에서도 하네 아이씨 근데 이러면 개소낸게 아아! 톱날을 세 개나 날렸네 올라가서 팰걸 야 자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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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Elena 힘이 없어 어떻게 애기들이 다른 잡목들보다 피통이 더 많냐 반단됐네 다크 소울 안 해본 사람들이 해볼만한가요? 확실히 다크 소울의 악명보다는 쉬운 편이에요 맵도 훨씬 단순하고 어? 아내라고 했는데 왜 인형이지?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된 그 사람인가? 저 신사가? 길 찾기 괜찮냐고요? 길 되게 단순해요 뭘 그렇게 눈치를 살살 보니? 여기가.. 거기구나 이거.. 돌아가야겠는데? 맞네 야 인형이랑 결혼한 그 괴짜 맞네 그런건 본적이 없는디요 그녀가 남긴 사랑한다는 메세지를 본다 오.. Melody 내 Melody 내 Melody 기억나요? 뭐야? 결혼.. 결혼 반지를 나한테 다시 돌려줬어? 결혼 반지 반지 반지는 축복과 함께 신부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야 했다 생각해보니까 나 힙합매랑 결혼식 했을 때 반지를 안 껴줬네 우린 반지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물음표 물음표 해? 우리가 원해서 그랬다는데 뭐 불만이야? 아 물음표 물음표를 쓴게 저.. 저 남자가 나한테 결혼 반지를 준거에서 물음표를 쓴거구나 내가 결혼식 때 반지 교환 안 했다는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쓴게 아니라 아니 미친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네? 그만 좀 쫓아와라 이씨 아 그래서 저 NPC가 나한테 결혼 반지 히쁨이한테 전해주라고 결혼 반지 전해준거구나 아니 총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총이 뒤에 뭐라고 써있긴 하네? 확실히? 쟤 뭐야? 왜우 여기 불 태우고 있냐이 으아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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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았다 씨 뭐요 아하아하呀 볼 뿜는다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뜨거워 불 불 불 나 죽어 불 아 왜 그래 한놈만 와 엄마 자 싸우자 이제 아니 밑에 막았잖아요 막았잖아 이씨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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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어 와 뒤진거 아유씨 어렵네 아니 형 그래 들어와봐 여기서 싸우자 빨리 와 아 아 아유씨 한댈 더 때리네 아아 저 웃지마 개걸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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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가! 아 오케이 MY NAME IS DICKY!!! O.K. O.K. K.S! 10군 O.K.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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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진짜 무선에서 유선으로 바뀐거 차이 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딱 봐도 와 진짜 퍼펙트 카드 잘하신다 약간 이런 느낌 들죠 이게 반응속도가 진짜 미미한 차이긴 한데 되게 큰 진작에 이랬어야 됐네 그녀가 있었기에 가장 행복했던 가족의 시간을 기리어 나 원래 또 패링은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3키로는 엔딩까지 봤고 3키로는 소울류긴 하지만 패링 위주로 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무선으로 깼네 와 나 이거 유선으로 했으면 3키로는 진짜 날라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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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겠겠는데? 3키로 정독이나 해볼까? 3키로 정독이나 해볼까? 최신형 건담으로 바꿨단 얘기잖아 최신형 건담으로 바꿨단 얘기잖아 최신형 건담으로 바꿨단 얘기잖아 내 뇌와 동기화가 와 건물 안 되게 멋있다 내 뇌와 동기화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잘 되는 느낌이야 entrepreneur 마중나온거니? 어서오십시오 플레임님 반갑습니다 아니 끄에 끄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이런건가? 뭐야 잠깐만 위에만 왔나?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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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뭐지? 저 음파공격같은것도 막아질려나? 저 막기가 되나? 나중에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안 막아질거 같은데 근데? 소리를 어떻게 막아? 딱따른 길인데? 아이씨 얘는 실에 매달려있어서 그런가 아..때려도 그..뭐 그..뭐라고해 신체가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게 없어 경직이 없어 아니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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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다 음파공격 쓰는애 막아보 왓 아 한놈만..와아아아 야 잠깐만 에에에에에에 야 둘만해도 개빡센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어 아이템이다 허 튕겨져나가네 어 아니 톱날 톱날 씹힘 개 똥겜 수준 진짜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쎈끝 사야되라 어? 쉘이 좀 뭐..어떤 조건인지은 모르겠는데 쉘이 끊어질때가 있거든? 쉘이 끊어지면은 경직이 먹혀 언제 실이 끊기는거지 아우씨 너무 아픈데 아 이거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아플거 같애 저 공격 이 거미랑 멀어지면은 줄이 끊기나? 근데 거미도 보면은 실로 연결되어있던데 조종받고 있던데 조종받고 있던데 음 모르겠다 상대해보면 보이겠지? 여긴 뭐야? 아 기교해 아뮬렛 기술사 증가 어? 스테미나 회복 속도 증가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개고생해서 먹었던 인내의 아뮬렛 이걸 안 먹었었구나 이걸 안 먹었었구나 최대 HP 증가 최대 HP 증가를 스테미나 회복 속도 증가로 바꾸자 칼 가세요 야 진짜 말해줘서 고맙다 진짜 진심으로 고맙다 또 큰일 날뻔했네 저거 뭐야? 기쁨아 으어 여기 있었구나 아이씨 고맙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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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대가리 제가 절대 희쁨이한테 쌓인게 많아서 이러는거 맞습니다 아주 쌓인게 많아요 기폭 곡괭이의 날 야 또 재미있어보이는게 이게 뭐다냐 대형 둔기 야 데미지가 되게 높은데 이거 강화도 안했는데 오늘 한번 써볼까? 근데 이거 딜타임 잡기가 좀 힘들거 같은데 봉석이 느려가지고 어디로 통하는 문이냐? 아하 정면이구나 야 잘됐다 여기에서 세이브 한번 하자 짐타임 잡기도 해 이거 좀 더 놀아가고 저번에 미치지 쟤 뒤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네 아니 뭔 우와 아니 이게 데미지가 더 세지 않았어? 이거 왜 두방해죽냐 쟤 마법의 실로 묶여있을 때는 딜이 좀 덜 들어가나? 어 그러네 이 힐이 끊기는 조건이 뭐 그냥 시간 지나면 풀리나? 지리 일종의 임시 버프 약간 이런 느낌인가봐 저게 뭐슈 어? 보스네 개굴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올까? 여긴 보스이니까 그냥 밑에 먼저 내려가보자 시작 아 變 갓 이거 오 뱉 힙 뱉 뱉 뱉 뱉 뱉 오 휘붐이 돌아다닌다 저기 갔던 데 맞지? 저기 갔던 데 아닌가? 갔던 데가 아니네 여기 처음 보는 곳이다 놀라운 베니니 컬렉션 이게 뭐여? 어디 있는 아이템이야? 어 여기 있다 기능 아이템 풀치넬라 신규 상품 입고 어? 아이씨 전 치는 발라라 신규 여기가 가고 영원히 사용하자 들어갈 수 있다 아이씨 아이씨 사이로 아이씨 어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어쩔 것인데... 언제 없어져... 아...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 아... 오케이 너 뒤졌다... 이리 와... 어... 붕괴가 계속 오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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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저 짧게 내려치기밖에 안 쓰냐... 저... 피하기가 어렵네... 다 잡았다... 드디어... 드디어 이 미친 구간을... 벗어나면 뭐가 있을까... 아... 얘가 어디야... 아... 어느 실험 노트... 실험체의 소체는 예상보다 뛰어나다... 에르고 동줄... 신체 감흥력... 개조 적응 수치 모두 예상치로 웃돈다... 더할 날이었다... 남은 것은 결정뿐이다... 그 죄는 지울 수 없겠지... 후회하진 않는다...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걸음을 걸었다... 신이든 악마든 될 과고가 되었다... 소체의 주인이 복수로 위안을 얻길 바랄 뿐이다... 어쩌면 이 기도가 내 마지막 인간성의 잔재이지... 어... 라비...가... 라비...가능하고 있네... 나 피 달았어? 나비야... 기다려... 나비야... 기다려... 헉...헉... 헉... 한 대... 됐다... 하... 여기가 어디인데... 여기로도 이어지는구나... 다 봤다... 다 둘러봤다... 오케이... 이제 보스전이다... 자... 갈까? 아... 잠시만요... 이제... 어? 제페토? 쟤가 인형의 왕인가? 쟤가 인형의 왕인가? 쟤가 인형의 왕인가? 부산이나 신형의 왕인가? 내가 보 AL didуют하게 왕 af hai... 뭐 구멍은 아이 Une, 마시지 picking whom값이 좌악밥이란째, 연이 많이 싸우고 묵 Finland이у가리 하Yeah... tellement 눈물이 맞 inlet CAS5 약 10개 consult conclus Forest 오 깜짝이야 와 이건 주인공이 잘못했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야 얘가 인형의 왕이야? 생각보면 되게 불이게 생겼어 오 깜짝이야 찍기!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이거 너무 멀어지면 안되는거야? 아 이거? 몸이 크고 동작이 커서 오히려 막기가 쉬워 안보여 안보여 야 처트에 반피면은 어? 내가 죽으니까 쟤 절망하네 뭐지? 뭐하는 내용 변태인가? 날씨가 죽을듯이 날씨가 죽을듯이 날씨가 죽을듯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 딜 엄청 세네. 아 와 이게 맞는다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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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체성 아 진짜 졸라 짜증나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 건방져. 지져. 진짜 갈겠다. 왜 안갈지? 어? 뭐야? 제발 맞아라. 그렇지. 어 이거 패턴. 불꽃 패턴 나올 때 내가 이지스로 막으니까. 얘 교육에 걸려가지고 패턴이 풀렸어. 와... 드디어 깼다. 해냈다. 내가. 빨리 칭찬해주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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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훨씬 쉽게 깨던데. 무기도 그... 삼지창? 하얀 삼지창? 같이 생긴거 있어가지고. 이거 데미지 진짜 잘 나오더라고. 아 난 그 무기 없이 그럼 이제 계속 가야되는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지? 나 큰일났네. 여덟시네. 상점 업그레이드 다... 뭐야 어디였어. 이... 카운터에 남겨진 쪽지. 엘리시온 거리쪽으로 가는 호텔 정원으로 와주십시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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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니? 왓? 어니니?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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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이 뭐가 이렇게 많... 폭군 암살자의 단돈알... 단돈자놌... 이건 또 뭐요? 흐음... 딜이 되게... 낮은데? 카커스? 카커스가 누구야? 도살자의 안내 왜 균형의 크랭크 가격이 달라 아 이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싼거 수량 하나씩 있는거고 이건 비싼거 2개씩 있네 네 보스 에르고 갈았어요 올랐죠 다른 사람들은 다 3지창 쓰는데 나만 없음 너무 속상하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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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들 다 이거 쓰더라고 근데 난 없어 나 이거 없어 나도 나도 이거 줘 나 이거 줘 이거 누구 잡음 나오는 거야 푸오코가 누군데? 나 몰라 기억 안나 그냥 썼어 뭔지도 모르고 오는 리전함의 보정 등급 1 상승 흐어 좋은데? 근데 아뮬렛 슬롯 그럼 지금 아뮬렛 슬롯을 빨리 늘리러 가죠 아 오줌 싸게 하하 쓰레기 뭐야 할아버지는 또 어디갔어 게이지 게이지 진짜 눈 감고도 깨는데 하하 내 지금 무기가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이런게 진정한 재미 아닐까? 아뮬렛에 장착 설렁 개수 지금 가 리전함 게이지가 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리전함의 공격력을 강화시킨다 거코가용 페이블 아치, 지속 시간이 증가 край 퍼펙트 가드 성공시 적에게 위피는 파괴 피해량을 증가시킨다 퍼펙트 가드 성공시 적에게 위피는 파괴 피해량을 증가시킨다 influencing은 하기 terre 차지 공격에, 그로기 공격을 강화시킨다 퍼펙트 가드 성공시 적에게 입히는 파괴 피해 퍼펙트 가드 성공시 적에게 위피는 파괴 피해 퍼펙트 가드 성공시 적에게 위피는 파괴 피해 그러고보니까 나 되게 퍼펙트 가드 많이 했는데 무기가 안 부서졌네 득 앗이 진짜 단단했나봐 차곡 도ch 자지 공격과 페이브하츠 사용 중 갖는 피해를 완화 펄스 전지 최대 사용 횟수 증가 됐냐? 아 얘들아 진짜 딴 게임 해야되는데 지금 이짓하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속이 상할 수 있는데요 좀 닥쳐봐요 왕 지금 막 잡았잖아 어? 이 승리의 기분을 좀 만끽을 하자고 아니 그리고 아까 정원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 원래 여기 닫혀 있었나? 여기 어디야? 어? 영준더? 군매한다 지속시간 동안 HPF 최대치 증가? 조력자 피격시 폭발 다 일정 시간 동안이네 다 일정 시간 동안이네 아이씨 필요없는 거 이런 쓰잘빌기 없는 기능은 왜 있는 거야 큐브에 소원사 못참다 대화한다 필요 없어 아니 아까 그 그 그 상점 주인이 정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없는데? 뭐야? 상점 아저씨 도망.. 도주했어 어떡하지? 어 나 뭐 찾겠는데? 어디있지? 여기가 아닌가? 아니 여..여기 있던 아저씨 어디갔어? 오우 어? 할머니 몸 상태 많이 안좋아요? 어? 뭐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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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오우 오우 거짓을 말을 할 수 있지 남아있.지 않 다... 아니 근데 남아있는거 같은데? 아까 딱 웃을때 그 아름다움이 보였어 나는 Hello. It seems Dupeto even taught you good manners. Yes, those beautiful memories are still vivid in my mind. Time. Time and the memories that fill it are all we have. I hope you're making some good memories of your own. Ergo가 속삭인다. People have no ideas. Thanks for keeping me company. I see you here. That your lies are a rare ability. You're able to choose your. People on the outside are still afraid of puppets. Lie to protect yourself and fight. I see you. People have no thanks for keeping me. I am an old friend of Dupeto's. He's son. Make yourself at home. You're always well. If you have any questions, ask me. 저기 있네. 이렇게 쉽게. 근데 왜 여기서 비 맞고 계세요? Welcome good sir. That last we speak frankly instead of with professional reserve. I have something to confess. 고백할게 있다고?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아니군. 아니군. I am a puppet who's ego has awoken. I don't know exactly why and we need not dwell on the details. instead I wish to dwell on the welfare of Lady Antonia. I... I... adore Lady Antonia. It is a presumptuous feeling for a puppet to have, to be sure. I have no intention of putting myself forward, of course. However, I cannot watch her die. It's too painful. So, I need your unique perspective. You exist somewhere between human and puppet. Can a puppet and a human fall in love? Have you ever met a puppet who loves a human? 그런 인형 없는데? 결혼 반지를 보여준다. 그... 그 괴짜가 생각나네요. It exists indeed. An unbelievable love, to be sure. With a wedding ring as its symbol. I fear even trying to pursue such a splendid happiness. I have no intention of telling her, of course. It wouldn't be proper to burden someone so frail. 에르고가 속삭인다 에르고가 속삭인다 그래서 결국에 로미오는 뭐였던거야 그냥 간지 작살나는 보스였어? 뭐가 없어? 어? 아 할아버지 여기있어구나 아아아아 애들이 폭주했던 이유가 그러면 불순한 에르고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퍼펫? 그 저 인형의 왕이 명령을 내린거야? 펄스전지 최대 사용 횟수가 증가했다 뭐야 갑자기 펄스전지 사용 횟수 개많이 늘으면 무려 7개 많아 많아 왜케 많아 왜 이런거 말고 쿼크? 쿼츠? 쿼카? 쿼딱지? 그거나 주시지 그게 진짜 제일 좋네 뭔소리야 이게 분명한 에르고 분명한 에르고 아 얘 왜 울고 어머 뭐야 얘 허 악기가 여기서 들리고있거든? 안되 악기가 여기서 들리고있거든? 여기요 쉽네 조용하길래 어 반응이 있나 했는데 이 이 악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길가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는데? 뭐가 있는건가? 아 이거 왕이 죽어서 흐느끼고 있는건가? 애들이? 인형의 왕이 죽어서 울고 있는건가? 저 음악 때문인가? 어 맞네 우울해보이면 뒤져야지 이제 인형이 적으로 나오는건 끝난건가? 이거 카운터 어떻게 치는거 왕이 죽어서 이러는거라고 지금 잼민이가 확실하게 못을 막아주네 왕이 죽어서 탍 탍 탑 뭐해? 아니 미친놈인가? 너 왜저래? 야 뭐 중간보스야? 뭐가 이렇게 강해? 뒤에서 기숙공격하는 무조건 한방은 아니고 그냥 막대한 데미지를 입힌다 정도? 한방에 죽이지 못할수도 있어 방금 터널 지나기 전에 사다리 있었어 아 맞..맞아맞아 나도 봤어 나도 봤는데 왜 안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 난 바본가? 2회차 하냐구요? 남들 다 깨고 엔딩 해석하고 있을때 지금 깨는 남부다 플레임 그것도 하드모드로요 아무런 정보 없이 야이 미친놈 앗 앗 어? 음반이다 가 아니라 그냥 상단에 아 오늘 패치로 쉬워졌대요? 뭐가 쉬워졌어요? 여전히 어려운거 똑같은데? 여전히 어려운거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쉬워지? 아 적들의 체력이 좀 낮아졌대요? 아이씨 어렵게 해야 개꿀잼인데 이렇게 쉬워져버리면 내가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다 깨버릴거 아니야 야아 아 의자 아 아 아 얘들아 큰일났어 문제가 생겼어 나 배고파 배고파 어? 여기가 길이 아냐? 엉? 뭐 왜 나 어디로 가? 여기이 로렌치니아케이드 백화점인가봐 이제 사람...이 있네? 어? 잠겨있다 저 잠금장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보스에 너무 오래 묶여있었어가지고 와우 와우 어디까지 쫌 잘하네? 아니 이런게 then it's tall 다시 렛츠고 또 나오겠지? 아이씨 내리차! 개가야! 아이씨 어? 가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네? 엄마이 아 잠깐만 좀 방이 너무 밝아 아하 모니터가 모니터가 하아 어디로 가야돼 아이씨 쟨 정체가 뭘까? 굉장히 세하게 생겼네 오 쟤 막 이상한 액체 같은거 내뱉는데 내뱉는데 어 터지나? 아니구나 뭐였지? 근데 가까이 가면은 부식 데미지 계속 있더라 쟨 뭐야 쟨 뭐야 막다른길? 로렌시니 아케이드 1층 열쇠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로 가는게 맞는 방향이었네 그지? 으흡 하으 하아 하아 먹었네? 왜 와리가리 시켜 이씨 미친 게임이 야 그래도 하아 진짜 오랜만에 컴퓨터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구만 이게 진짜 계속 튕겼었거든요 다른 게임도 간헐적으로 튕기고 뭐야 얘네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컴퓨터 이슈잖아요 그것도 원인모를 컴퓨터를 바꾼게 아니라 별거 하지도 않았어 뭐야 얘네 아! 얘는 자폭하네 이런 하! 호! 얜 또 왜 안 터져 컴퓨터가 계속 오류가 나는데 진짜 뭔가 좀 그 명확한 원인이 없고 아니 좀 진짜 말 그대로 이상했어 로딩 로딩 같은 것도 득득 끊기고 로딩창 뜰 때마다 굉장히 불안불안했었단 말야 알고 보니까 뭐 딱 딱히 바꾼 것도 아니고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이씨 백건으로 진짜 그냥 cpu를 뺐다 꼽았습니다 그게 다에요 그랬더니 고쳐졌다고 하더라구요 하아 하아 어 여기 어딘가에 납이 있나본데 아, 그만 좀 때려 나 뭐 먹었어? 처음 보는 나비 같은데? 황금나비? 뭔 나비냐?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그냥 cpu 뺐다 꼽은 아니 저 뭐하는 애야 내리쳐! 내리쳐! 헐! 일어나 뒤져 별의 조각 이거 하나 덜렁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뭐지? 진짜 고작 이거 하나 먹으려고? 헐! 뭐야? 아, 저 친구 또 있네 제일 싫어하는 애 어, 무기 스킬 와 미친 게임 오케이 다시 들어와 아니 뭔 계속 내리치기 공격을 시간..시간차로 아니 미친 게임 아아 내가 공 공격 먼저 하려고 했더니 아 카메라 진짜 자비없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하으 나다 플레임 얻었구요 야 이건 보스공격으로만 부서지네 JMAX 모나드 자선원 음악회 이제는 음악회야? 지하통로 열쇠가 필요하다고? 맨날 열쇠가 필요하대 에? 방금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에? 에? 저게 뭐여? 쟤 무시하고 도망갈까? 두마리네 이 미친게임 때리지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포션쓰고 도망가 그냥 막 뛰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뛰어 세이브가 어딘간 있겠지 잠겨있는곳 열어 그럼 여기가 세이브같지 여기가 어디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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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세에에에 어구요 거의 유행 지났는데 내가 뭐 언제 유행 따라서 쓴 적이 있어? 그냥 생각나는대로 쓰는 거지 아까 그 거대한 수염괴물 잡으러 가보자 아아 어? 어? 어 쟤 온다 얜 뭐하는 애야? 어 무서워 속도가 근데 느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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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레일이 쳐! 참았다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 저 친구 저기서 엉덩이 긁고 있는데? 나와 동종이로군 상인이 있네? 아케이드 지하 통로 열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 원형 전기톱날 굴굴의 아뮬렛 붕괴 충격 파손의 저항력처인가? 그냥 다 사자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쓸말이 있겠지 여기 지금 레벨업 안 할거네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나 처음먹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가? 어? 응 그래 여기가 어디다? 또.. 멍eil아 지금 쳐 쳐 오케이 설마 이 소리는 방송비 좋았다 아주 훌륭한 장작이로구만 방송비 못참지 아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야 아 아까 저 괴물 잡았던 곳 오케이 쇼컷이 열렸고요 아케이드 열쇠 사용하러 가야되는데 그러면 아 빨리 사용하라고 이렇게 쇼컷이 열린거구나 아케이드방 열쇠가 나 어딘지 모르는데 어따 써야되지 여긴가 저건 뭐야 앗 따거 이씨 나 부식 찬다 부식 하아 하아 여긴가 맞네 어 들켰다 어 들켰다 에 에 아니 기.. 길이 왜이러 넌 뭐임 저게 뭐야 아 아 아 아 어 이거 시간 지나면 다시 생기나? 어 이제 나비 나오는데 야 이리 와봐 나비 나올 때 해방로면 곤란해지니까 나왔다 아 아 이거 뭐야 다시 생기네 다시 생길거 같더라 아 꽃을 찾아야돼 빠르게 꽃 저있다 온몸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 뒤쪽에 아이템 숨겨져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 하나 씨 어 선넘네 넘네넘네 선넘네 이 미친놈이 야 뒤에 부식 생겼어 아아 아아 쟤 뭐해? 나 방금 뭐한거임? 무기 수리하라니깐 토착무기 던지고 있네 회복하고 까자이 어그로가 풀려서 다행이야 얘만 잡으면 나의 승리다 레스트 실패 스탞 카아아 어차 일단 얘부터 조치자 부식이 찰려면 아직 시간차 여유가 있어 어! 이거 떼고 영예의 창 이게 뭐임 아멘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나 저기로 가면 되겠지? 기괴하게 생긴 몹이 있네? 기괴하게 생긴 몹이 앗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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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 캐니에스도 흑 흑 흑 흑 흑 흑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부터 보자 흑 지상 최대 쇼가 온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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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여기 쇼컷이네 세이브 한번 때리고 갈까요 여기는 뭐 혼밥 하는 곳인가봐요 흐흐흐 응? 저기 뭐야? 아아 아 여기가 백화점 들어오는 입구구나 하아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쇼컷 연대가 여기고 아따 쓸데없이 그룹개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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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이 형이 괴물들도 같이 패네 오예 아하이 오케이 무기 다 부서졌고 옆구리 와 하나도 안 아파 아 아 아프긴 아파 아휴 확실히 지금 야 파밍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스펙이 좋아 장비가 피가 많이 안다는 느낌이에요 와 잼민이 진짜 오랜만에 말하는 것 같다 아 퀘스트 아이템 먹은 거 알려주네 얘네 뭐하니 여기서 튀어나오고 난리야 여기서 뭐해 고맙다 포션 줘서 딱 봐도 지금 보스전이네 오케이 고맙다 무슨 직후에 비해가 있는지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너는 죽을래요 뭐지? 나는 큰 아이들에게도 도전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도전했을 때가 있었나요? 나는 참고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살펴보고 싶을때는. 어떤 사람은 아내스나가? 이건 105 찌르네? 특이하군 근데 이타가 딜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해 이거 배기무기라 보스전이네 오우 또 어떤 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 이 맵이 왜 이렇게 1호가 아니야? 아 쟤 다 발견해버렸다 아 캬아노 나쁘지 않은데? 이 공격 패턴 나쁘지 않아 아이 좀 빠져라 좀 방금 장군같이 생긴 애가 지나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뛰어와요? 살려주세요 와 미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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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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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운 걸 손잡이를 뷰웅 욕하지 말고 스바라시한 걸로 바꿔가지고. 건물 올라가 봅시다. 진행 안 되잖아. 아니 여기가 진행 높은가? 그런가 봐. 갈 수 있는 곳이 저기밖에 없네. 여기가 막혀있어서 올라가는 수 밖에 없는데. 이 소리 되게 좋다. 와 근데. 새삼 느낀다. 내 컴퓨터가 원래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컴퓨터인데. 그 CPU 접촉 불량 하나 때문에. 그 CPU 접촉 불량 하나때문에. 내가 마싱화가 줘. 다 컴퓨터 돌아오셨군요. 아니 난 도대체 이. 뭘로 게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하하하하하. 구매한 것. 왜 그걸 지금 눈치채냔 말이다. 불쌍해야지. 으음. 저번에 플스로 플레이를 좀. 해서 써가지고 이번에도 플스인 줄 알았구나. 내가 돈이 썩어 나니? 스팀으로도 피해거짓 사고 플스로도 피해거짓 사고 아 물론 스팀으로 받은건 꽁짜긴 했지만 근데 플스에도 피해거짓 있어요? 플스에도 휴지 했구나 컷 5스튜라 2스튜라 5스튜라 아 정문 열었네 정문 열었고 어? 어? 이거 분명히 아까 내가 부셨는데 이거 왜 다시 재생이 됐냐? 아 별바라기로 내가 세이브하면서 재생이 됐나? 때리고 맞고 하나 둘 셋 어? 아 저 재촉이 또 왔네 쟤 왜 저렇게 이상하게 움직여 무서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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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생긴거에 비해서 체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잡긴 잡는데 포션이 계속 하나씩 빠지네 쟨 뭐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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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핫! 핫! 어? 아 야 와 2마리? 속전속결 렛츠고! 3마리는 3마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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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호받네 아 얘 뭐야 또 아 일단 쟤네부터 조지자구 아우 아우 스태미나 오케이 됐다 아이씨 야 어떻게 잡았었더라 왜 돌아감 아우 일단 뒤잡은 안되고 그냥 뒤를 때려야돼 아 왜 자꾸 뒷걸음들 이리와아 가야 와 아 막았는데? 진짜 세다 뭐야 뭐야 이게 아니야? 아 이거네 이거네 잘못 썼네 나 그냥 뭘 먹은거야 그러면? 아 아 아 아 선생님 선생님 그만던지세요 그만던지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제발 가세요 난 니 뒤에 있는 애들이 비 아니 와 이게 맞네 뒤에 있는 애들한테 볼 일이 있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엄마 이렇게 어 어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게임 죽어! 됐다 방패를 막으면은 그냥 방패 뚫릴 때까지 겁나 패면 되지 됐다 수ㅁ 던절 이ㅣㅣ 잇아 오케이 정의넹에는 아직 두개의 회복템이 남아있어 에구도? 알려줘서 고맙다 오, 보라색 기술의 크램 아, 솔직히 아직도 능력치가 각각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여긴 어디로 통하는 길이지? 어 저 워 아아 아 아 아 아 불풍 commun 얼어 줘 잠시만요, 잠시만요, 개새끼 쟨 굳이 상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냥 가면 되잖아 쇼까지 열어쓰 아하 아하 아아 아ящ 3 가 define 아, 아 inherited 동시뺄한 소리는 off, 감사합니다 Ar вам 이 점은 이 점은 어떤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전 재산? 뭐지? 뭐할까? 두근두근 베넨이의 기념주화 이게 뭐야? 베넨이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베넨이의 기념주화는 베넨이의 팬클럽 창립 기념식 때 한정판으로 주조되었다 크라트 사교계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별처럼 모인 최고의 행사였다고 전해진다 이게 다야? 어... 뭘 알 수 있냐고 수집품 감정을 의뢰한다 베넨이의 기념주화 ... 나 과자 먹으면 로봇이 왜 비침하냐 황퇴자라고 얘기할 때 비침했어 벌써 만달 벌써? 카커스가 부식 괴물들이야? 그렇군요 반달월 속으로 강화 가능 그래 이걸로 쭉 가자 평생 가자 그냥 카커스 할거 다했나? 어?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되네 닮은 초상화가 아니라 그냥 나 본인이던데 카커스 허이 젠장 귀찮아 금화나무에서 금화도 채취하자고? 허이 젠장 귀찮아 다귀찮아 할거 너무 많아 비듬 털로 왔습니다 털었다 비듬 자칭 파밍병원 환자께서 웬일로 파밍을 귀찮아하시네요 아이 야 희귀한거 얻는거는 진짜 너무 재밌는데 이런 반복노가 닿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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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그림에 뭐가 자랐나봐 어 뭐야 코가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어 이거 나 거짓말 할때마다 길어지나? 그런거 같지 않아요? 게임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쳐야될 때가 좀 있는데 그때마다 거짓말하면 저게 조금씩 자라나봐 혹시 히든엔딩 조건중에 거짓말하지 않기 이런거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거면 진짜 대박일거 같긴 한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잖아 나 이때까지 다 거짓말만 쳤는데 뭐 그런게 있어도 난 난 몰라유 무기중엔 A급 없나요? 있어요 근데 전 이제 못 얻어요 평생 못 얻어요 실수해서 몰랐거든요 이젠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됐다 속도 빨라졌다 맞아요 전부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난 보스의 에르고가 그런 용도로 있을지 몰랐지 에르고 5천 준다길래 울타쿠나 하고 그냥 다 깨버렸지 좋아 아 이게 타이밍 어렵네 오케이 내리쳐 옆구리 개가리 어 호주한다 인정했어? 이제 싸우자 어 걸렸다 히메 아뮬렛 히메 아뮬렛? 뭔가 되게 좋아보이는 느낌인데 히메이라 동력 4 증가 버려 옆에 상자 있다고? 어디? 아 오 아 여기 이걸 왜 못봤지? 오오오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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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inhabit 이걸 놓고 갈뻔했네 미친 흠! 와아, 쿼츠가 있었어? 베에에에.. 막,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쿼츠가 모든 아이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능력을 개방할 때 쓰이는 재료거든요 패시브 능력을 어? 아하아아, 피했는데 이씨 이씨 죽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왠 사람 소리가 그리고 저건 뭐야? 하하 너 왜 거기 있어? 이거 맞나요? 어? 떨어진다 아 무서워 아니 미친 게임 진짜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았다 이제 안 떨어지게 조심만 하면 돼 이 친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얘는 지나가자 얘는 진짜 잡으라고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애 해 해 아 아 선생님 진짜 오케이 지금이다 수고하세요 꺼주세요 못 오겠지 못 오겠지 똥청한 놈 너 따위 무시하면 그만이야 너 따위 무시하면 그만이야 여기 사다리 내리고 사다리가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 거였네 그냥 여기 쇼컷 만들었고 아니야 저쪽 왼쪽으로 가면은 사다리 또 있을 거 같애요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를 내려야되는데 사다리 부활 챔피언 빅토르 복귀하다 롤 빅토르 레슬러네 여기에서는 어 움직이는 거 아니지 개무섭지맞네 개무섭지맞네 그럼 쟨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문을 자르고 있어? 어 어 문 잘났다 문 잘났다 문 잘났다 렐리쳐 얘도 움직이나? 기를 줄 알았어 내리쳐! 옆구리 머리 어? 리전? 나쁘지 않아 하나만 더 먹으면 이지스 완전 잘 뭐야! 아 뭐야 낚시였어 대박! 아 진짜 짜증난다 제작진들 진짜 싸라고 50만대 마렵네 와 이게 뭐지? 어? 깰 수 있네? 이게 뭐지? 전 나왔다 깨어져야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달걀 아냐? 유리는 깨지면 못 쓰잖아 수수께끼 왕의 힌트 만국 박람회장에서 차가운 여인의 손끝을 보라 뭐 히든 아이템 주나본데? 박람회... 손끝... 얜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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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토커야? 가면을 안쓰고 있는데? 로봇이야? 뭐...뭐야? 뭐야? 근데 피가 파... 빨간 피가 아니고 파란 피였거든? 인형 같은데? 스토커야? 왠지... 오른쪽은... 왠지... 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하는 애들이야 얘 다리가 총이라고? 그냥 다린디? 아니네요 뭐야 저 조각상이 차가운 여인? 아닌거 같은데? 모르겠어 어? 사용한다 어? 어? 뭐? 트리니티 열쇠 헉 이게 뭐이냐? 소수께끼의 왕 퀴즈를 통해 얻은 열쇠 어딘가에 열쇠가 통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성스러운 삼각형은 어느 조직연합의 비밀스러운 표식이다 아 그거구나 비밀 방 일루미나리 방이네 여기 맵이 왜이렇게 넓냐 연민의 성녀상 열쇠가 필요하대 이 액체가 정체 아! 와! 아니 공중에서 전환하는게 어딨어 야! 잡기야? 아 아이씨 있으Up 소수 으으으う 49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triggers 우으으으으zhzhzh 내리차! 너 뭐야 멀리! 아 아 아 아 잡기! 으옿b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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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바라기 없나 빨바바라 뼈바 뽑뽑뽑뽑뽑 별바라기 별바라기가 없어요 놓쳤어요 여기로 올라가볼까? 아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잠 못만날까봐 수고하시고요 여기로 가면 별바라기가 있을거야 대신에 사다리가 나왔군 오히려 좋아 쇼컷 열었고 견고한 크라트 보급상자 예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개빠르게 튀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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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 예에 건강해졌고 아 소리질러 야이씨 우와 이걸 어떻게 피했냐? 아니 뭔 베리 젠 쳐 엠 베리 뭘 소릴 질러 디지기나 해 에이 으아아아아아악! 이상한 자세로 죽었다 리전 플러그? 호텔에서 베니니의 공작기기를 사용할 것 이건 또 처음보네? 아우 너 교도 안보겄어 뭐 괜찮냐구요? 뭐.. 이렇게 소리지르는게 한두번이겠습니까?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지 성대도 여기 돌아가면 되나? 뭐가 더 있는거 같진 않지? 길을.. 길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지 근데? 어 야 보스다 흠.. 오케이 가보자고 아까부터 보였던 이 파란물이 뭐냐 아까부터 보였던 이 파란물이 뭐냐 웰컴 웰컴 투 마이 브레인 디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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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갓 치로 부와 으 으 좌어악 와하.. 진짜 몇 번을 때리냐 저것들 강화인간이라고? 왜 이렇게 개뜬금 없이 나와? 뭔가 강화인간에 대한 그런 떡밥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갑자기 총 든 놈부터 나오더니 날 당황시켰어 오케 다 막았다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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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C 어이C 오케 내리치 하아! 어이C 하아 하아 어이C 하아 이게 하아 하아 히히 어어어 아아아아 아 근데 애가 너무 많이 때리니까 아니 스태미나가 뭐잖아 스태미나가 죽어 죽을뻔 했네 죽을뻔 했네 어 뭐야 어? 끝이 안났는데 어 약물을 주입하네 아 2패 이게 진짜구나 어쩐지 좀 시끄러 아 꼈어 꼈어 아 왜 자꾸 구석에 놓고 이씨 아 아 아 으앗! 으아... 아니... 아이씨... 수리 중엔 행동이 굼떠져가지고 막기가 바로 안된다 아이씨... 어우... 잡게 걸릴 뻔... 아이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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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야이씨... 오케이... 아이씨... 아 일단 막았어 어우... 반격을 하네? 그루비가 되기 전에? 나가... metadata 놀아... ścią... 우우우웅 왜 이렇게 샤거 을 granting úsica nou 어이씨 뒤질뻔했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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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고 이겼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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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감히 대가래 설마 3패? 어? 아이씨 뒤질뻔 아이씨 뒤질뻔 어? 에? 창? 어? 엥? 처음 보는 앤데? 누구야? 에? 베니니? 베니니 아닌데? 베니니 쌍둥이형 베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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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얘가 연금술사들의 수장이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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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봐도 괴물들 아님? 아 이거 거짓말을 쳤어야 됐나? 어린이네 성장 얘기하자마자 이것도 그 pref이 year old 우한 뇌 그러면 소 쇼핑에서 얌전한 뇌 상식으로 그 무릎 다 님은 처음으로 그런 미래 저희는 우리에게 많이 녹아내려고 하거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 zijn 우리가 지금의します. 자극적인 실질 것은 제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poder 외에 자연스러운 두꺼운 생각입니다. 연민의 성냐상 전시관 열쇠를 없어어 야아 그래도 몇 터만에 잡았냐? 금방 잡았다 그지? 이제 방종이겠네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잡아서 좀 더 해보려고 나 지금 하나도 안졸림 졸리면 그때 알아서 끌게 아 솔직히 잠이 깨진 않았어 이제 사사히 피곤해지고 있거든?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어? 얘네 또 만났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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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진 Zoom 남기지단 막상말로 로브 할 수 있게 아 이것도 구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근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얘네가 나한테 뭐 피해를 준 거는 딱히 없긴 해 어 그냥 두고 튄 거는 있어도 저번에 뭐 같이 진행할 때 같이 싸워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윌리아 있겠어? 쓰읍 괜히 준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줘? 너무하네 어 뭘 주긴 줬네? 음반이랑 구걸 모션을 얻었네요 음 음 음 그치에 대한 너무 잘 모르는 거였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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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ślę 음 음 보컬도 afar shame imp 甚 미 음 미 예 지금 we 저 시몬스 침대 조지러 영금술사의 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색 에르고가 필요하고 금색 에르고를 얻으려면 또 이상한 데를 가가지고 괴물들이랑 싸워야 된다? 불량이 어마 무시하구만 그냥 길면 좋지 이런 류의 게임은 불량이 길수록 좋지 바로 불모의 눕으로 왔네 근데 나 에르고 왜 이렇게 많아요? 25,000이나 있네? 보스 잡아서 그런가? 명소 가이드다 그라테 어둠이 보고 싶은 자를 위한 명소 성녀의 방 안가봐요? 거기 어떻게 가지? 일단 별바라기 만나면은 그렇게 가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 술 하품 나오네 일단 크라이트 오세요 반상 그 오케오케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다 하고 사이몬 사이몬이네 왜 시몬이라고 해놨지? 사이몬인데 사이몬인데 무기 구경하러 가자고? 스읍 으응 일단 아까 특성상 약간 글 어? 뭐야? 에? 희귀무기상인 어디갔어? 야 어디감? 저희 할머니 못갔어요? 희귀무기상인 사라지요 여긴 그녀아닌 동영상인에 대한 사례가 희귀무기상인에 대한 사례가 희귀무기상인에 대한 사례가 희귀무기상인에 대한 사례가 상점 상품 추가 면금 설사는 비듬 나무 주변에 있지? 두번없어 다른 사람은 여상이시다 모든 사람은 안토니아의 치료제 장기부전? 발이 아니라? 장? 치료 후에도 환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제 할머니 갖다주면 되나? 치료제 써야지 야 지금은 확정죽음이고 이거 지금 사용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 아니면 덜 고통스럽게 죽든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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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야 어어어어어어 시스템을 초기화할 수 있다? 금화 열매를 소모할 레벨, 피기관, 리전함을 초기화할 수 있다. 초기화 횟수가 많아질수록 소모되면 금화 열매의 향이 늘어난다. 아... 이때까지 소모했던 재화들 다 초기화하고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건가? 뭐... 금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길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인형이여, 금화 열매를 받쳐라. 금화 열매 4개로... 에르고... 20만 6천을 얻을 수 있네요? 피기가... 쿼츠 11개... 리전함... 이것도 초기화할 수 있네? 이제 registrar Λchen crock beeps fui 어? 별바라기에도 여기 있네? 아, 그러게 보스 에르고 아이템 돌려줄수는 없니? 진짜 내가... 내가... 내가 잘못했다 진짜... 후우~~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창무기 가지고 막 잘 놀던데 이런게 뭐야 아무도 안쓰는 무기 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불 없어질 때까지 안 없어지는데 아 나 슬슬 졸리다 다음 별바라기까지만 하고 빨리 꺼야지. 그래. 오케이 생활 리듬이 규칙적이 된 것 같다고? 난 원래 규칙적이었어 난 진짜 원래 규칙적이었는데 그냥 밀리고 있었을 뿐이지 나 완전 새벽형 인간이었다가 지금 이제 안심 된 거고 엄마야 또 조금 있으면은 저녁형 인간으로 바뀔걸? 좀만 있으면? 난 지금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뀐 적이 없어 어 이제 공 안 굴리네? 그 그 뭐 뭐 리전 스트링? 좀 그 로봇 죽어가지고 난 오히려 낮밤 맞춘다고 진짜 졸릴때 안자고 아! 어거지로 잠을 자거나 졸릴때 잠 안자고 그런 사람들이 불규칙적이라고 기쁨이가 그래 일단 난 진짜 엄청 규칙적이라고 알고 있어 난 진짜 엄청 규칙적이라고 아우 힘들어 아우 스태미나 스태미나 여기 진행루트인가 본데 24시간 졸린 상태라고? 그건 병원을 가봐야되지 않을까? 진짜로? 진지하게 계속 내내 졸린 상태면 그건 문제가 있지 그냥 장난삼아서 아 난 항상 피곤하던데 이렇게 얘기한거면은 상관없는데 진짜 24시간 동안 계속 피로함을 느끼면 그건 병원을 가봐야되 틀린 패턴 너무 부러워요 스트리퍼여야만 가질 수 있는 생활패턴? 스.. 스트리퍼 어? 쟤 뭐야? 뭐지? 뭐야? 어? 아 아야야야 뭐야? 으아아아아아 아이씨 부르다가 떨어져 버렸네 아 아 맞다 아휴 얜 뭐였던거야 아 아 아 재충전의 아물레 지속적으로 HP 회복? 오?! 아 진짜 가만히 있으면 HP 차요? 지익자!!! 쪼금 차요!! 차긴 차는데 지...... 쪼금 차요 한 10분 지나면 풀피 될 거 같네 근데 이게 어디야 어 조용히 파밍만 하면은 또 풀핀 상태로 시작하고 뭐 그러는 느낌이잖아? 이게 어디야? 밤사이에 생각해야지 근데 이거 이대로 가면 안될거 같고 밑으로 내려가자 어 아닌가? 어 저기 막다른게인가? 아닌데 길이 계속 있는데?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여기서 한번에 내려가면 데미지 입을라나? 조심히 내려가자 로봇도 없는데 로봇이랜다 인형 근데 얘네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거니까 나름 로봇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 자식을 조져야된다 이거지? 잠시만 잠시만 안보여 안보여 카메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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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쟤 이게 뭐가있는거야? 아 뭐야? 이게 다야? 아잇 아니 뭔.. 진짜 짠하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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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아잇 아잇 oks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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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부... 응? 부셨지만 갈 수 없음 뭐지? 이거 내려보내면 되는건가? 아하! 오케이 쇼컵 만들었다 쇼컵 만들기 어! 찾았다 특송을 기상해 어떻게 되었니? But it's quite odd that we should- Oh, don't pretend surprise that I got here before you. After all, I can allude that- In fairness, I do benefit from your prowess as well. I shall tell you something. They say a terrible monster lives on the cliff at the end of the swamp. It behaves like a crow. I have absconded with treasures from its lair, rare parts and weapons worthy of a here- Doesn't catch your interest? If you're hunting ergo monsters, you're a worthy hunter, and it is worthy prey. 무기 받고 새 무기 쓰자고? 일단 그냥 가자 선택지가 늘어나는건 좋은거지 기본 잡무비 여기 왜 나와 뒤에서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뭐야 어디서 나왔어? 열래? 왜 애들 누워있었는데 일어난건가? 아 이런식으로 내가 못보고 지나쳤네 응야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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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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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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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막 헤엄치고 있는데? 시원하니? 이것도 부서줘 캬 저건 뭐야 흐어억 캣굴 뭐하는 애야 다가가자 다가가자 좀 뒤졌다 이거 좀 이상하게 생긴 애 있는데? 이러면은 쏘진 않겠지? 오우 얘 체력 많다 벗다 힘들구먼 한번 혹시 저장했냐고요? 아니 별바라기가 없어서 저 기양놈의 새끼 너 일로와 개가 죽은거 맞지? 이거 부술 수 있어? 어 부셨다 살아있는 인형들의 도끼날과 자루 이건 뭐지? 욕생놈 괴물놈은 생각보다 영악하다 인형 동체를 모으는 습성이 있다 무엇을 위해? 추래기사나 봐요 추래기사나 봐요 추래기사나 봐요? 저는 야한게 좋아요 아니 진짜 시간차 공격 제정신이냐고 저기에 다른 로봇들이 막 있어 저기에 다른 로봇들이 막 있어 범위에서 튀어나온다니까? 범위에서 튀어나온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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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되냐 다음 별바라기까지만 하자 너무 배가 고프다 지금 피곤하고 졸린거보다 배고픈게 지금 더 심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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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카레 있네 하다 이렇게만 해도 근데 카레 먹는게 과연 맞을까? 아닌거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카레를 먹는데 아 근데 그렇다고 참기엔 너무 배가 고픈데 저건 뭐지 이게 뭘까? 뭐 와, 그래서 그들은 존재하나? 다른 소프트는 이렇게 내가, 내가 안에서의 고전을 지지 않는다. 나는 그의 고전을 지지한다. 나는 그의 고전을 지지한다. 몬스러우신, 소프트, 모두가 내가 내가. 하지만 내가 내가 만남을 때, 사람을 지지한다. 감정을 알려달래 여기에서 뭐 감정표현하면 되나? 슬픔을 알려준다 박수를 알려준다 말을 걸면 되는거였구나 희노애락을 가르쳐줘야되나? 그냥 다른 감정표현은 없는데 엄밀하게 찍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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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야 이씨 어어어어 야 궁금한게 있는데 저 대포가 얘 맞추면 어떻게 해야돼? 안맞나? 맞춰봐 오? 야 딜 딜 다는데? 아아 아아 아 이게 안맞는다고 맞았다고 500씩 단다 근데 이게 어느 세월에 잡냐 액체에서 그니까 그것을 아 아니 너무나 네 아 아 힘들어 아 아 훗 정강이 뼈 와 얘도 코트 주네 야 코트를 갑자기 막 진짜 미친듯이 퍼준다 이리 와서 대포부터 빨리 조지러 가자 악쳐죽겠네 놈이 초소를 장악했다 협곡 진익시 도를 조심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ter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이걸 먹는 게 맞는 선택일까? 맞는 선택인듯? 올라와 내려가 뒤치기! 핫! 해가! 핫! 길이 어디야? 왜 점점 내려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리 와봐 위주기가 자꾸 걸린다 여기 자꾸 타닥타닥 소리가 들려 여긴 뭐하는 곳이냐? 어 여기 뭐가 있네? 아니 길이 왜이렇게 넓지? 돌을 조심할 것이 여기네 아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그러나? 여기로 가면 그럼 이 밑으로 가면? 여긴 길이 있겠네? 없네? 왜이래 너 뭐야 어디서 나왔어 하아 이렇게 길 같지도 않은 곳에 길이 있냐? 점프 씨! 어어 뒤지는 줄 알았네 와 왜 점프했는데 안가지냐? 왜 떨어지냐? 왠 저렇게 가는게 아닌가? 여기다 이렇게 떨어져 야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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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우? 오케이 휴 뭐 어쩌라고 어, 얘 강화형이였네? 오, 나 떨어지겠다 지져 감시 올라와, 빨리 저게 안 떨어진다고? 뭐 말이 되는 판정이냐? 쓰레기 똥 깨미 죽은 진짜 아야 어우 느려 자, 여기를 잘 걸어가야되는데 오케이 빨리 오세요 빨리 으아 무서워 비기세요 우와, 다단히트로 쳐맞네 저거 밑으로 떨어져 아아! 어? 어? 어어어어어어어 저걸 어떻게 먹어, 씨 오른쪽으로 잠깐 피할 수 있네 여기 으아, 무서워 어, 쟤 어디가 야, 거기 죽는 길이야 어, 쟨 왜 데미지 안입냐? 아악 잡았다 아, 무서워 으아, 씨, 살았다 아아악 아이, 씨, 방, 탱, 진짜 와, 살았네? 나 어떻게 살았어? 나 왜 살았어? 으아악 저걸 먹고 살아서 갈 수는 있는 거야? 우리 진짜 목숨 걸고 반대편 저 돌 굴러오는 방향으로 뛰어가볼까? 저기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흐흐흐흐흐흐 아니 아, 그럼 그냥 먹지 말고 갈까? 아, 여기에서 점프해서 저쪽으로 안 넘어가질 것 같은데? 그치 않아? 거리가 너무 멀어 하아 너무 멀어 아, 일단 여기로 걸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어? 저기 먹고 옆으로 빠질 수 있는 곳 있어 여기서 여기서 먹고 요렇게 요렇게 내려갈 수가 있네? 어, 야, 여기 길이네! 야,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돌 굴러오는 루틴이 생각보다 길어서 어, 되게 천천히 오네 나비도 잡고 깨끗한 해볼 Trof 고개 뒤진 거 같는데? 이아아이 씨 우와아아아아아 아아 어어 어으them 사라스 좋아 그럼 이번에야말로 얘를 조사버리고 그리고 해소하고 그런 쓰레기 잡몹들한테 내가 죽어버린 거야? 사다리부터 내리자 뭔진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숏컷이 열린듯 어딘지 알겠다 이제 죽어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어 아 뭐야 얘 죽어 건방진 곳 감히 내 뒤를 노려? 일어나 아니 도시의 장착 날 자로 장착 그렇다면 앞을 노려주지 하고 때리네요 하하하하 이쪽에도 길이 있던데 여기 상자 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비밀 루트인갑다 뭐가 있는데? 헉 아 야 나 곰 너무 싫은데 잠깐만 아니 아니 아 곰더지 어떻게 도디는 곳으로 정확하게 밀리냐 아 지금 파손 딜 때문에 아 카메라 좀 정신 나가겠다 카메라 왜 이렇게 부셔 내리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파손, 감전, 과열 이런거 지속딜 들어오나요? 파손은 아니에요 파손은 지속딜 안 들어오고 디버프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과열이랑 감전은 지속딜 들어갈겁니다 감전? 감전은 내가 걸려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파손은 어 회복량이 감소 포션썼는데 피가 안차 근데 방패패링 안쓰세요? 맨날 까먹어요 연습좀 해보자 보스전에서 주로 쓰는게 뭐야 이게 에? 에? 아야 아니 뭐 몇번을 내리쳐 또라이가 얘는 공격모션이 뭐야 잡기야? 내리쳐 зачем 어 뭐야 처음보는 패턴이 왜이래 상태가 되게 안좋아구요 죽어 왜 저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거야 아 보약에 안을 얜 뭐였던거야 이게 이게 보면은 되게 뜬금없이 몬스터가 가끔씩 나와요 진짜 되게 되게 뜬금없이 나와 최대 스테미나즈인가 음 원래 원래 다크 소울류도 좀 그러냐 그냥 소울 다크 소울 안해봐서 그러는데 진짜 걔 뜬금없이 나온다니까 몬스터가 아 이쪽이 대포 있는 곳인갑다 뒤졌다 뭐여 뭐여 얘 하하하하하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아아아악 아 이 미친 아 나 불 났다 아 아니구나 아 진짜 얼탱이가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씨 씨 얘가 어디지 여기가 아까 그 거긴가 어 그러네 옆구리 문을 열었네요 숏컷이 또 열렸고 하하하하 내가 얼탱이가 없네 하고 확 떨어지니까 진짜 얼탱이가 없네로 채팅친 장작들 에이 진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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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보자 복수할테다 찾았다 조작하고 있느라 뭐 오지도 않네 안전히 부셔버리고 반대편으로 내려와서 안전히 부셔버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어 오 오 오 오 오 오 그쪽으로 크라트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왔어요. 아, 이거 정말 나쁘지 않나요. 정말 정말 나쁘지 않나요. 무슨 일이지? 별바락이다. 바라빠빠빠빠빠 별바락이 바라빠빠빠빠 무조건 세이브해요. 13,000. 뭔가 되게 많이 모았었던 것 같은데 왜 저거밖에 없지? 이상하다. 어? 이게 보스야? 그럼 아까 저 반대편에 있던 NPC는 뭐지? 아, 네. 아, 네. 네. 어? 말을 계속 거니까 뭔가를 얻었음. 수배서를 얻었네. 아, 알리도르가 그 특수무기 상인이구나? 얘가 사기꾼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별걸 다 주네. 낡은 천공관.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손가락 4개짜리 장갑도 안 갖다 줬네 내가. 아, 여기다. 아이씨. 바로 옆이었네. 이런건 제 얘기를 해. 가치를 못 알아보는데 얘? 다시 갖다 주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건 사실대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쟤 가짜구나 야 저 밖에 있는 애 가짜야 일단 베니니한테 청공관을 가져올게 낡은 청공관 해독본 말룸지고 분묘 빈민가의 낡은 오두막 황량한 나무가 빨랫줄을 찾아 그 옆 오두막에 들어가라 가보자 말을 못 꺼네? 자 두가자 쟤 뭐야? 거미야? 뭐야? 뭐야?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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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모든 공격을 다 막으면 되는거 아니야? 가보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만 파괴하는 방법 알면 되는데 아 돌진도 어떻게 막는지 모르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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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대로만.. 한 대 오케이 이펙트? 뭐야? 그냥 가네? 어? 아니 설마 설마 융합? 아..그래 이렇게 쉬울리가 없지 조있네 융합하네 융합 마법 디자인 멋있다 와.. 대기 융합 괴물쯤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거 하다보니까 머리가 좀 덜 아픈데? 디트로이터 하러 가야겠는데 이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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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ll 랩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래서 입을 털면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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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아 힘들어 죽어 아 아 아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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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가짜지 지금 호텔로 바로 돌아가서 얘랑 얘기좀 나누자 할머니한테 먼저 가보자 너무 궁금한데? 할머니? 왔어요? 어? 나왔어? 목소리가 되게 상기돼있어 지금 감사합니다 와 인형인데 연조도 할 줄 알아? 연조도 할 줄 알아 인간미가 올랐나? 이제 얘한테 말 걸자 오신가? 응 됐다 공인 지지 뭐 아 그 알케미스 오덜 트랜스포테이션 프롬 파워드 바이 이스 아 노 쇼어 뱀 미스 원 프로블블브 위드 베이스 아 뭘 또 어딜 가래 야 금세 에로본만 구해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 아이 암드 프린스 어 시크렛 알케미스 언더그라우 아 된 거야? 또 딴 데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된 거야? 어 이거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지? 할머니한테 가야 된다고 호텔 아래에? 에어고스 베인 was first discovered until the petrification disease the hotel worked hand in hand with the alchemists but I didn't know they'd be so corrupt everything changed when Simon became their leader 후 아 I thought the survivors of the exhibition the passageways to the underground base are locked from their side and the underground base is the only way to embark if we find the right alchemist perhaps we can get that door open I heard that some of them occupy the collapse tower of the train station 기차역 붕괴된 탑을 연금설사가 정거해 they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recent earthquake look into it aren't you? 가사가 뭐라는 걸까? 왜 맨날 뒤져 졸라 못하네 소울라이크로 하지마 약간 이런 뜻 아닐까? 뭘 그럴듯이야 하하하하하하 이 녀석들 사회생활을 잘하는군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누워 있어 얘네 데미지가 왜 이러니? 데미지가 정신이 나갔네 보스 보스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보스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저건 뭐야 talked about 이중igi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히힣 하아.... 얘들 너무 안죽는 느낌인데 쓰읍 나 진짜 스킬 분배 다시 해야되나? 나 너무 어정쩡한 것들을 너무 많이 찍은 거 같애 하...맞다. 뭐.. 호텔 가가지고 비듬 털어오는 것도 깜빡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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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듬으로 능력치 재분배 가능하니까 해볼까 한 번? 그럼 훨씬 쉬워질 것 같긴 해 뭐 뭐야 뭐야? 아 지진이구나 지진이 계속 일어나네 원인이 뭔진 몰라요 지금 아 이거 뭐 부식 뭐야 이거 에? 에? 안녕 혼날 크라스키 차역 헉 사람이 피묻은 편지 피묻은 편지 세인트 마리엔행 이십 일시 이십삼분 기차표 피로 얼룩적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다 야 아니 나 그런거 보니까 여러가지 히든 아이템 그 힌트 먹지 않았어? 뭐 찾으러 갈까? 괜찮은데 그냥 해야지 그럼 왜 물어봤냐고? 그럼 왜 물어봤냐고? 그럼 왜 물어봤냐고? 뭐 그럼 찾으러 가? 여러분들도 궁금해요? 하아 궁금해? 그럼 가야지 사진 어딨어 사진 여기 있다 천공관 만룸지구 분묘 빈민가의 낡은 오두막이래 어? 저기 보인다 어 야 보여 저걸 근데 저기로 어떻게 가? 근데 저기 사람있는데? 그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사다리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본데 저기로 어디에가지고 아니 위에서 이렇게 가면 되나? 지금 올라가면 되나? 어 그러네 엄청 간단한거였네 아니 여기 원래 사람 없지않아? 도둑들의 오두막이랬어 오오 오두막이 어딨네 이건가? 도둑들의 오두막이랬어 도둑들의 오두막이랬어 호호 포옷? 이런 C 포옷 왜 타겟팅이 안돼? 조금만 기다려 우리 도둑이 아 요즘 간이 배 밖으로 쳐나왔어요 내가 인간이라고 못 죽일 것 같지 어디갔네 도망갔네 이 개쉐기라 그래도 보물은 안 들고 튀었는데 생명의 아뮬렛 플러스 1과 리전 칼리버 보상이 쏠쏠하군요 근데 이제 암 강화돼요 가자 친구야 뭐 뭐 찾아 자 와 완전 오염됐네 괴물들 둥지로 바뀌었네 이제 어디 가냐고요? 연금술사의 섬으로 가야되거든요 모든 원흉인 연금술사 조지러 가야되는데 연금술사의 섬으로 가기위한 통로가 저희 호텔 지하에 있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연금술사가 또 여기 있대요 개 찾으러 갑니다 어 밑에 내려가보고 잘하면 오늘 엔딩 볼거 같다고요? 잘하면 오늘 엔딩 볼거 같다고요? 쟤 왜 올라가요? 내려와야지 아 아 뭐야 얘 진짜 내려왔어? 아 되게 잘 됐네 확실히 분량이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나봐 문제는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은 안될걸? 보스까지 도달해놓고 이제 자겠지 어 여기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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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 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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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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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근데 이거 반격의 조건이 뭐야 이거 반격의 조건이 뭐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야 막고 한번 더 발동인가? 어 맞는거 같은데? 방금 죽빵 때리지 않았어? 다시 해보자 딱 맞고 바로 다시 재발동하면은 되는거 같은데 지금 게이지가 얼마 없네요 이게 어디냐? 식사는 하셨나요? 네 맛있게 먹고 왔어요 뭘 먹었지 근데? 기억이 안나네 아 재채기 콧물 날리듯이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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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구로 어떻게 다가가? 아니 야 이 미친 아니 부식 미쳤냐고? 잡으라고 있는 몹이 맞아요? 아 이거 지.. 밟기만 해도 지속 딜이 들어가네 이거? 왜 이런 몹이 다 있냐 와.. 이미 부식 걸렸고 넌 죽어야 겠다 하고 내가 죽겄네 아 제발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야 아 왜 이딴 곳에다가 아 옆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길목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잡았다 와.. 진짜 개 억가.. 억가목 피해 거짓 하면서 가장 불합리했던 몬스터 와.. 아니 진짜 얼탱이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쟤 재생 안되는 애겠지 진짜? 나 죽어가지고 저기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쟤 또 나오면 나.. 피해 거짓 접어버릴거야 아 아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아 뭐해 뭐해 카메라아 카메라가 좀 정신 못 차리네 어디있어? 어디있지? 없는데? 왜 없는데? 2주 아... 1주 2주 1주 2주 4주 2주 1주 2주 1주 3주 2주 네, 일단 나오면 바로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좀 더 깊은 곳에 있다고요? 길이 없는데? 아, 여기있구나 다 먹었지? 됐나? 다 먹었지? 저건 또 뭐야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뭐야 뭐지? 쟤 왜 나 쫓아옴? 쟤 왜 나 쫓아옴? 쟤 왜 나 쫓아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어디서 왔지? 야, 야, 나 아직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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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나랑 싸울 좀비 안됐어, 나 지금 미안해 여기로 가야지 내려가서 식물 없애고 아니, 저 미친 억각 아니, 그나마 여긴 넓어서 잡을만 하겠다 백바모니스터가 저쪽에 있는데 잡지는 말고 다른 곳을 못 잡고 여긴 뭐가 있지? 여긴 뭐가 있지? 방패 방패 써봤냐구요? 내 방패 써봤어요 나쁘지 않던데옹 방패 또 한번 써볼까? 쏘고싶은데 또 얘네는 잡기 공격하는 애들이라 쏘고싶어도 쏠 수가 없네 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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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길 돌았는데? 자 돌아버리겠구만 자 돌아버리겠구만 여기 있네? 잡아보자 이 재생되는 버섯 없애면서 싸워야돼 허허 다 없앴으니까 이제 잡아보려구 이게 안맞아? 와 개멋있게 때렸는데 이게 안맞는데? 아니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때려나 아니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때려나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아니야 쟤를 무시하고 가자 쟤 쟤 반드시 잡아야되는 애가 아니야 쟤 쟤를 뭐하러잡아 어휴 커츠주네 수고하세요 잘 놀았어요 여기서 애들 무시하고 그냥 사다리타고 내려가면 어차피 만날일이 없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자 보자보자 전갈 잡으러 갑시다 넌 뭐냐? 아야 뭐야 뭐야 얘 단단해 튕겨지는데 그거봐 아 얘 딜도 제대로 안박히는데? 연마석으로 불붙이자고? 그럼 뭐 효과가 좀 있으려나? 야 효과 빨리 닳아라 이거 빨리 와봐 야 불 붙여도 의미가 없는데? 엉덩이 아야 야 너 엉덩이 되게 섹시하다 아니 뭔 나 낑겼는데? 나 낑겼는데? 어? 얘 낑겼다 죽어 죽어 아 이거 또 발동이 안 돼 중요한 때는 발동이 안 돼 아 아 그래도 1투로 1투만에 잡았다 여기가 내가 시작했던 장소잖아 그렇지? 인간이 있어요? 있지? 스토커 나 우리 인간 엄청 많이 잡았는데? 얘도 인간이잖아 아닌가? 얜 인간이 아닌가? 그러고보니 그럼 지금 인형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바꿔버리자 얘도 인간이긴 했지 최고의 인형을 완성했다 이제 그 아이를 다시 이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건 카커스 뒤쪽으로 공간이 뭐 있는거 아니였어요? 어? 아 저 괴물은 카커스고 인간은 따로 있는거 아니냐고? 뭐 내 생각도 그렇긴 해 이거 뒤쪽에 공간 있지 않았냐고? 공간이 공간이 뭐야 대박 제페토의 도구 무기를 강화한다 손잡이를 변경할게 리전함을 교체한다 리전함을 제작한다 여기서 뭐 할 수 있는거 다 있네? 먼저 다녀간 자의 편지 이 공방열차를 찾아올 제페토의 인형에게 자네에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제페토가 숨겨둔 공방열차라 정말 신선한 발상이고 자네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길 찾아내겠어? 제페토의 불운이라면 내가 성대의 기억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단거 거겠지 말룸지구에서 이미 직감했어 제페토의 인형인 자네를 쫓으면 그 자가 훔친 성물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그리고 그 예감대로 이루어졌지 성물은 우리의 성지로 돌아갔어 이제 모든 무대가 갖춰졌으니 문이 열릴 것이오 이 모든 얘기가 지금은 혼란스럽겠지 하지만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요 고맙소 자네는 좋은 길잡이였어 SM 기억을 읽을 수 있다고? 라다 파손 카트리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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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기차역이 이렇게 넓었나? 쇼컷이다! 드디어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엇가 몹은 잡으라고 있는 애가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도 그게 맞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몹이었지 여기 가기 전에 내가 아까 여기 사다를 타고 이리로 왔지? 그럼 맞다른 길? 나중에 게임에 엄청 익숙해지면 쉽게 잡는다고요? 그래? 쟤는 진짜 잡을 수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다 여기 왜 있는 거야 이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게임 날먹이 엄청 많다고? 내가 소울라이크의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잘 모르겠어 웅세인 건 알지만 왜 통신까지 제발 내보내줘 저거 또 콧물을 흘려? 이거 저거 또 콧물을 흘려? 야 여기 있어 하지마 왜? 나랑 놀아 나랑 웃겨봐 그러면 앉아줄게 콧구멍 벌룸 벌룸 뭐야 너무 좋아하는데? 내 예상보다 너무 좋아해져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아아아 저 미친 아니 미친 촉수가 두 마리야 아니 세 마리야 야야야야 도라인가 이것들 아니 야 이 개새끼 이번에야말로 이걸로? 나가보자 번호 아 이거 안 맞어 아 이거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 아아 아 얘네들 데미지는 그렇게 세지 않은데 되게 기도를 많이 부리네 아야야야야 아이 땡깡 좀 부리지 말라고 슬레이닝 40만명 축하해요 으하하하하하 50만명 퀵을 한단이야 와... 이걸 이따구로 물량전을... 아 근데 확실히 데미지는 났다 이제 날 가볼게 아 까지 암마... 어휴... 어떻게 가는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안돼? 가지말라고 소리 지르잖아 쟤 하하 슛! 아 이거 안맞아 확실히 안맞아 아이 꼴받네 키가 작으니까 안맞아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어? 자기 무기 나왔다 명인 요리사의 칼날 요리사의 칼날? 우리 자기 명인 요리사잖아 네? 자기야... 내일 또 카레 만들어주면 안돼? 하하하하 그만먹어 카레가 너무 맛있어 먹으면서 자꾸... 되게 아깝다는 생각 아씨 이게 돌았나 지금 히프미랑 카레 얘기하고 있는데 똥이 나오고 있네 카레맛 똥이다 오 오 이거 뭐야? 좀 이따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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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나간다 이거 에너지가 적어서 안나가 죽어라 이쪽엔 뭐가 있는거지? 개가리 등... 등드름을 방치하면 저렇게 돼 자기야 맞아 그래서 나 곧 저렇게 될 예정 오우 뭔가 이 시간만 되면 얼큰한 라면이 되니까 라면 맛있겠다 우리 라면 먹을래? 아니 나 잘거야 외계색 개색 하하하하 쟤 뭐야 아니 갑자기... 갑자기 시비를 쏜다고? 미친놈이네 어 디제은 어? 뒤잡되네 초통 등뒤의 칼날은 온나에 수치다 당뒤 아 좀 안폰대? 응 돌아다녔죠? 어? 아직도 좀 날만 죽어졌는데? 야 어딜 때리는거야? 저기요? 뭐해? 눈을 떠! 가면때문에 잘 안보이나 봐 공로가 되는거지? 여기엔 그딴 시스템 없어 무기가 더 파괴되진 않나본데? 아우야C 확실히 세진 않다 이거 아우야C 확실히 세진 않다 이거 아우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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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잘 살렸는데? 아 아우씨 성가시네 내리 치워 아니 강공격을 칠 시간이 없어 아 무기가 알아야돼 무기 시간도 없어? 아 아 무기가 시간도 없어? 아 으흐흐흐흐f 그로기 샷을 하고 싶은데 힘드네 그래도 끝! 끝이 아니네? 배가 고플 뿐이면 밥을 처먹으면 되지 날 왜 때리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편의점에서 뭐 빵 하나 사줘? 이미 죽어서 못먹겠구나? 해 어? 가게 해줘! 아 짐 좀 치워봐요! 아이 짐 정리를 하네 연회장이야? 기차역이야 여기 기차역? 기차역에서 뭐해? 여..여기 숨어있는 연금술사가 있어 승이 많이 났네 ㅋㅋ 이렇게 좋아해 자기 아으하하하 아니 막 벽을 ㅋㅋㅋㅋㅋ 자기 뭐해? 난 자기가 웃을 때가 제일 좋더라 정말? 말? 그 따위로 웃는 거 말고 오! 깜짝이야 사람들이 왜 촉수 괴물이 되었어? 쟨 로봇이야 인형 왜 인형이야? 인형인데 괴물 같은 거에 잠식당했어 왜 잠식당했어? 몰라 그 연금술사들이 막 연구를 했는데 실패했거든?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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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로봇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정용 로봇 무한동력 이런거 연구하다가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원이 오염된거야 그래서 사람들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면 안돼 피크였나? 도대체 춤추면서 오는데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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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적거리다가 죽는거야 애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데 공격패턴 보면 별거 아니고 인간들은 어딨어? 인간 다 죽었어 다 죽였어? 다는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강한 애들만 살아남았어 근데 걔네들은 다 약탈해서 살아남은 애들이라 자기는 뭐하는 사람인데? 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나 인형이야 근데 가장 사람에 가깝게 만들어진 인형이야 근데 왜 적들이랑 싸워? 저 인형들이랑?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애들 아니야? 자기도 인형이면? 쟤네는 다 오염돼서 살이 분별이 안되잖아 나는 인간의 편에서 싸우고 있어 아 자기는 인간 편이구나 얼마 남지 않은 인간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 헉 자기 착한 인형이구나 얼굴도 착하지 왜 팔이 차려지고 있네 왜 팔이 차려지고 있네 오우와 오우와 오우 나갔다 머리카락 끊겨 이러면서 자기한테 머리카락 휘정휘정하는데 하하하하 아주 고통스러워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자기가 있으니까 되게 게임이 재밌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채팅이 안 올라와 재미없어서 아 진짜? 다 그냥 멍하니 보고만 했어 너무 무서워 갑자기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 봐봐 삐빅소리 들렸어? 에어컨이 켜졌는지를 모르겠어 에어컨이 켜졌는지를 모르겠어 우와 뭐야? 세이브 포인트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면 이렇게 하면 회복 오우우읍 어어 여기는 열려있던 적이 없네 어!! 엘루미나리 어? 뭐야 이거 쎄다 뭐지? 왕마이스터의 정 운반의 아뮬렛 어? 이거는 이건 필요한데? 나에게 필요한거다 적재량 늘어나는건가봐 그럼 나 조금 무거움에서 완전 가벼움으로 지금 바뀌었네 어? 그럼 공속이 더 빨라지나? 확실히 이동속도가 훨씬 빨라진 느낌인데요? 좀 앉았다가 진짜 힘든데 어? 여기 의자도 있던데 앉고 싶은데 앉는 키가 없어 넌 계속 서있어야 돼서 힘들게 뭐야 근데 몸이 진짜 확실히 가벼워졌어 그러게 뛰는게 좀 빨라졌다 어 불쌍한 사람들 둘러보이네 뭐야 짱 빠른데? 공속이 빨라졌냐구요? 공속이 빨라졌냐구요? 어 공속은 안 빨라졌는데 이동속도가 개빨라진다 오오 오오오 진짜 쟤 엄청 크다 저거 봐 저거 봐 어 그러네?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왜 떼지 참 생겼다 어걸 끌리면 안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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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거보다 잡먹들부터 빨리 처리하자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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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자기 눈썰미 되게 좋다 원래 겁나는 애들이 잘 좋더라 어? 촉쇼야 머리카락 공격 당할 뻔했네 머리카락이 쟤는 뭐지? 쟤 또 있다. 저 밖에 또 있다 어? 쟤 그.. 애 아닌가? 뭐야! 아, 왜 계속 공격해? 잘하지 않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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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리 갔다 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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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느린 친구 아 그래? 야 이 데미지가 근데 미쳤네 너무 잘 돼? 오! 자기 죽겠다 몇 번을 공격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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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임신 한 애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등으로도 임신하셨는데요? 뭔가 잉태해 보이는데 어 이거 뭐해? 조각상이 누워있어 또 있다! 또 있다! 바닥에! 새끼들이 왜 이렇게 누워있어? 연하지마 이씨 되게 그 의시대 같다? 중세시대?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배경이 아까 그 연회장처럼 오른쪽에 있다! 야! 야! 1200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말도 죽어있어 불쌍해 처음으로 맞췄다 그죠? 진짜 처음으로 맞춰봤다 저기 저기 있는 말이 불쌍하지도 않아 오빠 자의 그저 베이터 아이씨 타겟팅 베이터 쪼가리일 뿐이야 아니 자기 리액션이 너무 해자라 개재밋는데? 나 너무 깜짝이면서 놀래 나 지금 너무 힘이 들어 이거 낀거 아냐고 끼었네 끼었네 어 끼였어 야이씨 우우우우우 에 레츠고 성범한 몹은 아니야 그니까 본다 총 처럼다 본다 어 뭐야 왜 그러기가 되기 전에 와 이제는 애들이 바로 다운을 안하네 바로 타고 다운을 엄청 힘들었다 아 잡긴 잡았네 기세고 얼마나 기가 막힌게 있길래 빨리 보자 음 무기구나 무기면 그럴만하지 묠니르가 묠니르? 묠니르 엄청 유명한 무기인데 묠니르가 하 남悠니몸 저거 뭐야 bra 뭐가een 가스 붕고 있는 애? 어 우 recur ll 흥 흥 우 aho kal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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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면 죽는건데? 어 뭐야! 아 똥방귀! 기분나빠 감상까르다 아이씨 쯔다 몸이 은근히 안맞네 해복 우와 가스 아이씨! 으아! 어어 왜 안죽어 어우 힘들어 진짜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간 느낌인데? 아이씨 동땡이? 다잡을 필요없어 이 게임은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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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씻고 다녀 어? 어 뭐야 쟤 아아 나 제일 싫어하는 애가 저기있네 쟤 뭐야? 쟤 또 뭐야? 오염된 똥댕이 있어 오 뚱 아 이거 뭘로 패지 패야될게 있어 I 아이씨 어 얘 좀 다르게 생겼는데 내가 아는 애랑 다른데 다르네 가만히 죽어! 개가리! 와... 그리고 원투로 잡았다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여기서 또 죽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아까 또 거기? 어 어 저기 세이브있다 아 그냥 세이브부터 할래! 너무 무서워 물 한잔 먹으라고? 고맙다 아 그냥 난 이만 자러 가볼게 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너무 재밌었어 고마원이야 목이 왜이렇게 강하게 피곤해? 나 너무 졸려서 응 응 빨리 자 잘 시간이야 가자 뭐야 플레임이 펜이예요! 가자 아하하하 지스타에 간 플레임 플레임이 펜이예요! 가자 자아 어 뭐야 아아아아악 아냐 상인이야 상인 아이씨 아이씨 아 깜짝이야 트suite 어xy 조심히 다녀요 방 fiscal 방으로 올라가길래 여기가 길인거 같은데 도대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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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우와 진짜 달달거리는데 패드 진동 대박이다 무너지는 크락트 안개 낀 바 무슨 소리 뭐 이거 크락트의 스테션에 있는 거였는데 그것이 마을이 멸망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에 있는 상자와 선거에 크락트와 크락트의 계단을 계속 움직이네 데미지가 800 나오는데 아까는 얼마나 나왔어 300 어! 누웠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와... 딜이 미치긴 했다. 어 이거 붕괴 다 참다. 죽어. 그러니까 저, 저 광석이 내뿜는 노란 티체? 저기에 오래 노출되면 나 그냥 죽어버려. 진짜? 우와! 왔다! 아이 미친! 야! 겁나 들이대는데? 기다려봐. 시체는 먹어야지. 오! 뒤에도 없다! 아니... 이상하게... 계속 공격을 해?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하게 공격하냐? 아 그렇다. 그... 저 따위로 죽은 거야, 지금? 응. 2 Grandpa 불었다 야 근데 저항 포션 어어어 나 나 나 나 계속 찬다 아 이거 꽤 멀리 있어도 계속 차네 저항 포션 크게 쓸모가 없는데? 너무 지속 시간이 짧은데 그래도 아까 그 괴물을 죽일 때는 지속시간이 아 이거 빨리빨리 안 잡으면 이거 보다니까 좀 딱딱 차요 달려놨다 고추구뚜덩이 아주 공개도 오르고 부식도 오르고 모를 수 있는 건 다 몰라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요 나비가.. 길이 어디야? 이게 길이야? 이걸 지금 건너가라고 있는 거야? 어! 온다! 누가 온다! 매주사야? 야 근데 자러 간다고 하잖아 나 온다! 공개 찬다 자기가 공개 찬다 아아 와! 공개! 아이씨 미치겠네 공개 때문에 어떡하냐 다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 되지 않나 아니 포션 먹어야겠다 아 아! 오오옹 와 누구한테 이게 으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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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뱀에이 나비야 나비야 으흐으으으으으으 와 아 잠깐만요 야야야야 이거 미친거 같애 얘네 엄청 무거워 얘가 징그러워 짠그러워 얘네 막을때마다 스테미나가 다 다는데요 재수없어 아 이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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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구야? 쟤 뭐야 돌아가면 완전거 완전거 안타 고 아이 진화해가지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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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 오케이 레츠고 아아 내가 약간 늦었다 성공! 퇴승! 우와! 대박! 오! 죽어라! 반 투박 났어! 아 징그러 죽어라! 저거 봤어? 파르륵거리는거? 아 징그러 죽겠어 진짜 자기야 자기가 옆에 있으니까 되게 멋진 모습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컨트롤 실력이 올랐어 진짜? 자기 없었으면 나 쟤한테 두드려 맞았어 정말? 어? 너 죽수나? 아니 으아악! 안 돼! 으아악! 안 돼! 아이씨! 파운드! 스토너 이반은 짠짠 왜 하나도 안 놀라? 소리가 들리잖아 들리니까 더 놀랬지 못 봤어? 어떻게 봤어? 나 못 봤어 싱싱한 에르고 조바 싱싱한? 땅에서 수정이 솟은건 멸망에 징졸해서 종말이니까 다 죽을거야 죽어버려 안 돼 난 살거야 살아서 마라탕도 먹을거고 여기 떡볶이도 먹을거야 이제 겨우 사신만 찍었는데 세상이 멸망하라니 안 돼 바라탕도 내일 먹기로 해줘 바라탕도 내일 먹기로 해줘 바라탕 맛있게 바라탕 붕괴 아 붕괴를 붕괴시켜주겠어 어때 내 개그 뭘 히히 개그 좀 치는데 어? 저 건너편에 뭐가 있어 지금 뭔가 있어 뭐야 얘 왜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아 잘 깜짝이야 갈 갈 시간도 없어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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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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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피 안했으면 자기 죽었다 왜 이렇게 빨라 아 진짜 개같은게 어 오케이 됐다 너만 때려 나도 때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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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 나 이제 가야겠다 진짜 재밌지? 좀 더 보고 갈래? 재밌는 재밌는데 너무 슬퍼 뭐가? 저 아이들도 원래는 착한 아이들이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쟤는 원래부터 사악했어 그래? 나쁜새끼들 돈으로도 싸다 근데 이제 진짜 가서 차야된다 난 너무 차 오 이거 세이브다 오 다행이다 드디어 엄청난 그래픽 되게 차르륵차르륵 되는 그래픽이 되게 좋지 뭐야? 뭐야 아 아 우와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무섭게 와 내리쳐 우아악 맞다 어 쟤는 인간인데 인간이길 포기하는데 인간이라고? 대화하자 아니 안녕 좋은 곳으로 가 책보고 있었던 거같은데 병가로 앞에서 떡하시면서 책보고 있었는데 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엉덩이를 보인 죄야 강화인간이긴 하지만 역시 인형만큼 강하지는 못하거든요 또 있다 왼쪽에 소리가 들리는데 아 저 사람 추동기에서 너를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면 아 뭐야 1대1은 자신있어 얘네는 뒤를 노리면 애들이 빈사상태가 되네 아 뒤에 있는 저 실린더를 부셔가지고 애들이 약해진거네 어쩐지 강화인간은 저 파란 액체 마시면서 강해지는거라서 아 아직 계속 그러면서 걸리는거네 강화인간은 저한테 딱 들어갔을 때 두근두근하지 않아? 빨리빨리 앞도 못보고 죽은거 도근도근하지 않냐고? 갑자기 막 누가 티 나올까봐 야 너무 무서워 이건 공포게임이 아닌걸 공포게임이야 이상한 무서운 소리들 너무 무서워 나 깜짝이야 진짜 너무 무서운데 자기는 리액션이 너무 혜자야 자기가 게임만 잘했어도 바로 유명 스트리먼 구독자 50만 손 달달거리면서 게임을 못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진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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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이브 했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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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